사도행전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In my former book 앞에 제가 먼저 썼던 내 책에는 Theophilus I wrote 제가 썼습니다 About all 무엇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The Jesus Began 예수님이 시작했던 것 To do 무엇을 시작했던 것 그리고 And to teach 그리고 가르치신 것 가르치고 행한 것을 시작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 그 전체에 대해서 내가 썼습니다 어디에다가요 In my former book 내가 먼저 쓴 내가 먼저 쓴 글에 책에 그런 글이 있다는 거죠 2번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1장 5절로 갑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냐 On one occasion Occasion 이란 말은 이게 기회라는 뜻입니다 어떤 한 기회가 기회가 올 거야 While he was eating With them 이건 아니네요 5절이죠 But John baptized with water John이 물로 너희들을 베프타이저 했지만 세례를 주었지만 But in a few days 며칠이 안 되어서 You will be 너희들은 할 것이다 Baptized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뭘요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야 A few days 며칠 안 되어서 But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in a few days You will be baptized with Holy Spirit 1장 5절에 나옵니다 3번 아겔다마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롯 유다 이스카리엇 유다 사도행견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In tho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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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쓰답 쓰답 이를 썼습니다 그 그룹에 있는 사람의 숫자들은 약 약 120 약 100명에서 20 120명 정도 100명 그리고 20명 그러니까 120명이죠 120명 정도 되었더라 16절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통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지금 아겔다마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절들입니다 이게 지금 19절까지거든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and said and said 그리고 말했습니다 brothers 형제들아 the scripture the scripture 성경이 add to to fulfilled 성경이 fulfilled had to have to 해야만 할 것이다 성경이 가득 차야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응하였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땅하도다 fulfill 성경으로 성경으로 어떤 것들을 가득 채운다는 뜻이죠 성경말씀으로 만족하게 한다 which the Holy Spirit spoke 자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죠 말씀하신 spoke 말하다 성령이 말했다 성경이 말했다 성경에서 어떻게 가득 차게 성경에 보면 성령이 말한 걸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 성경은 성령이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scripture had to be fulfilled which the Holy Spirit spoke 성령이 말한 것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long ago through the mouth of David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 성령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long ago through the mouth of David David의 입을 통하여 오래전에 성령이 말했습니다 성령이 말했습니다 concerning Judas conce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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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얘기죠 마땅하도다 이 말이 성경에 있는 기록이니까 마땅히 그 유다가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한 말이 마땅히 이루어질 거다 하는거죠 자 who served as guide, who served as guide 가이드를 섬겼다 가이드를 섬겼다는 말은 뭡니까 길잡이가 되었다는 거죠 안내해 주었다는 뜻이죠 안내해 주었습니다 for 그들을 위해서 those who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누굽니까 arrested Jesus,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those who 그들을 위해서 served as guide, 가이드를 해 주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and said brothers the scripture had to be fulfilled with which the holy spirit spoke long ago through the mouth of David concerning Judas, who served as guide for those who arrested Jesus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동괴를 맡았던 자죠 이스카리엇 유다가 He was one of our members, 우리 넘버,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and shared in this ministry 그러니까 이 직무, 이 사역 그 안에서 하나를 share 한 사람이다 이거죠 나누어서 맡았던 자다 share, 공유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공배하다, 나누다, 나누어서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럼 아겔다마를 설명하기 위해서 쭉 보고 있는 겁니다 with the reward reward은 보상받다잖아요 보상받다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reward 있잖아요 현상금, 보상금 그런 뜻이잖아요 이게 보상받는 겁니다 reward, he got 그가 받았습니다 보상금을 for his weakness weakness weakness는 사악한 이런 뜻인데요 불의의, 불의, 불이라는 말을 이렇게 weakness를 불의로 해석했습니다 착시라는 말이 he got for 입니다 got, he got god 그가, 그가 그의, 그의 이스클리엇 유다입니다 그의 weakness, 그의 사악한, 착함으로 그의 불의로, 불의를, 불이 때문에 받았, 받은 삯 받은 삯, 삯이 리워드입니다 이게 got는 뭐 받았다는 뜻이고 착시란 말은 reward입니다. 보상. 착. 그죠? 불의에 이 사람의 그 아주 삭함으로 해서 받은 그 보상으로 뭘 했다고요? Judas bought a field. 필드를 찾습니다. 필드가 여기서는 받으로 해석이 됐죠. 받을 샀어요. there he fell headlong. headlong. 받을 샀는데요. 그리고 그가 fell. fell은 떨어진다는 뜻이잖아요. headlong. headlong은 거꾸로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떨어졌어요. his body burst. 그리고 그의 몸이 burst 해서 오픈되었습니다. burst는 파멸이라는 뜻이거든요. 오픈되었다는 열다 라는 뜻이잖아요. 몸이 파멸되어서 열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배가 터졌다. 이렇게 해석이 된 겁니다. 몸이 터져서 오픈되었어요. and all his intestines spilled out. 이게 창자라는 뜻 같은데요. 한번 봅시다. 장이네요. 장. intest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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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stines입니다. intestines. spilled out. spilled out은 이게 흘러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유출되었다. 유출되었다. 엎질러졌다. spilled. 엎질러졌다. spilled. 엎질러졌다. 흘러내렸다. 유출되었다. 인테스. 인테스텐스. 인테스텐스. 내장이 흘러내려서 유출되었습니다.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뜻이죠. intestines. With the reward he got for his weakness, Judah's boat up failed. Where he fell headlong, his body burst open, and all his intestines spilled out. 이제 아겔다마가 나오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그 밭이 뭡니까? Judah's boat failed. 그의 weakness로 산, reward 한 밭이죠. 밭을 악일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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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heard, 들었어요. About this. 이 일에 관하여. 어떤 일입니까? There he fell headlong, his body burst open, and all his intestines spilled out. 에 대한 일입니다. So they called. 그래서 그들은 불렀습니다. That field, 그 밭을, in their language. 그들의 언어로. 아겔다마. 라고 그 밭을 불렀습니다. That is, 그것은 field of blood. 피의 밭이라는 뜻입니다. 아겔다마. Everyone, in Jerusalem, heard about this. So they called that field, in their language. 아겔다마. That is, field of blood. 아겔다마와 관계 있는 사람은, In testings spilled out, 한 다론 유다죠. 내장이 다 흘러내린. 4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나오는 설교는 누구의 설교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로 갑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습니다. Then Peter stood up. Peter가 그리고 서서, with the eleven, with the eleven, 열한명과 함께 서서, raised his voice. 그의 목소리를 높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raised 했습니다. 높여. 산뽕우리가 솟듯이 목소리도 솟았다는 거죠. 일을 섰다는 거죠. and address the crowd. address the crowd. address가 주소라는 말인데요. 해결이라는 뜻이네요. address. address.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해결. address. ~~을 ~~이라고 부른. 으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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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물이... 크라우드가 군중이잖아요. and addressed. address. 클라우드. 정확한 뜻을 한번 보겠습니다. 군중을 해결하다. 아니죠. 군중을 해결하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아 을 향하여 이런 뜻이네요 군중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였다 소리를 높여 기르되 이 말입니다 이게 군중을 향하여 Fellow Jews Fellow Jews란 말은 유대인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 and all of you 모든 너희들 who live in Jerusalem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유대법을 따르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all of you who live in Jerusalem Let me explain Explain은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설명해줄게 This to you 이것을 너희들에게 Listen Listen 들어봐 Carefully 주의해서 들어봐 Stay 사도행전에서 제일 먼저 한 베드로의 설교 시작 부분이죠 5번입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인용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강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인용한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뭘까요? 요엘스입니다 행전 2장 16절입니다 요엘스 요엘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No No 자 이제 보면 이 앞절에 보면 취한 것이 아니라 No 가 있는데 16절에서 영어로는 나오죠 이것은 This is What was spoken 말한 것이다 By the prophet 요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것이다 그런 뜻이죠 6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은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2장 37절로 갑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하거늘 When the people heard this 이걸 들었던 사람들이 그때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They were cut to the heart 마음을 cut 했다 마음을 어떻게 했다? cut 했다 잘랐다 찔렸다 이런거죠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그리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Brothers What shall we do? Brothers What shall we do? 7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성령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Peter replied Repent 회개하라 and be baptized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Every one of you 너희가 각각이죠 각각 너희들의 각각의 사람들은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이름으로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너희들의 죄에 너희들 죄들의 용서함을 용서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라는거죠 and you will receive receive 받아라 그리고 받을 것이다 The gift 선물을 어떤 선물이요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선물을 receive 할 것이다 될 것이다 8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되니를 고친 예루살렘 성전 문은 어디입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미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자 3장 2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글하거늘 구글하거늘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One day One day 어느 날 Peter & John 베드로와 요한이 Were going up 어디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올라가는 것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To the temple To the temple 성전으로 To the temple End time 그 시간에 Of a prayer 기도하는 시간에 At three in the afternoon 오후 3시경 제 9시라는 말은 오후 3시 정도를 가리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매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글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자 Now a man crippled Now a man crippled Now a man crippled From birth From birth 탄생으로부터 crippled 한 사람이 Criple, 뭡니까? Cr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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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lund bari Criple Delund bari Delund bari 탄생으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Delund bari인 어떤 한 사람이 Was been carried to the temple gate 성전에 이동되었습니다 carried 이동되었습니다 called beautiful 성전 문은 beautiful 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답다고 불렀습니다 where he was put everyday 매일 그 사람은 그 장소에서 to bag bag이 뭡니까 구글 하는거죠 from those going into the temple carcars 그 성전 속에서 그 일들을 그가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다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이게 거기에 있음으로 해서 구글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매일 이 사람들이 매고 온다 매고 온다 라는 말을 being carried 이 말을 매고 온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being carried 그 못 걷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매고 와야 겠죠 매고 오든지 업고 오든지 뭐 해석은 영어로 된 해석을 영어를 보면 굳이 매고 왔다 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업고 왔다 그래도 되고요 그렇게 열려 있습니다 항상 헬라 원어를 봐야 겠죠 원어 원어에는 이제 원어에 보면 매고 왔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carry를 carry는 그냥 이동시키는 거니까 매고 왔다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요 원어도 찾아 가지고 앞으로 같이 보면 참 좋겠는데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합시다 콜드 뷰리퍼 미문입니다 캠플 게이트 콜드 뷰리퍼 9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장은 어디입니까 3장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조금 전에 크리퍼드 조금 전에 크리퍼드 그 전름바리한테 한 얘기죠 3장 6절입니다 나오죠 Then Peter said 앞에 를 봐야겠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When it's so Peter and John about to enter 그가 봤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그가 A man crippled 입니다 전름바리 베드로와 요한을 요한이 엔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About to enter 들어가려고 하는데 봤습니다 He asked that 그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For money 돈을 좀 달라고 돈을 좀 주세요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Asked 부탁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Peter looked right at him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가 Asked John 요한과 함께 Then Peter said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Look at us 우리를 똑바로 봐 우리를 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So the man gave them his attention 누가 attention 해서 바라봤다는거죠 attention 차렷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주의해서 attention 주의해서 차렷 자세 주의해서 집중해서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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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ve라도 해줄까봐 그걸 줄까봐 쳐다봤습니다 expecting to get something from them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무언가를 to get 얻으려고 expecting 기대한다라는 뜻입니다 expectation expecting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자 무언가를 기대하고 바라봤어요 그런데 6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St.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But What I have, I give you 내가 너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어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Nazareth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왁! 그르라 St. Peter said 3장 6절 10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는 말은 누가 한 말일까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4장 8절로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said to them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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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룰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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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그가 어떻게 치료되었냐고 asked 우리에게 asked 물어보면 누구 그 병자가 Shawn Shawn 소개되었다 act of kindness 친절하게 이 병자에게 행한 이 병자 a cripple cripple에게 act of kindness 한 친절하게 착하게 행한 이 일이 대하여 Shawn 이렇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all account count today count today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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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뭐 이런 뜻인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했냐고 굉장히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은 어떻게 굉장히 착한 일에 대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걸 계산 계산해 본다면 저희들이 계산을 하려고 말한다면 계산을 가지고 묻는 거죠 if we are being called to account today for an act of congenish shown to a cripple and i asked how he was healed 10절 8절로 12절 까지니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Then know this 이것을 너희들은 그러면 알아야 된다 You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알아라 It is by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해 By 의해 Whom you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혔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목박은 나사렛 예수 Whom you crucified But whom God raised 하나님이 raised 살렸다 다시 일으켰다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켰다 너희들이 crucified 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crucified 했지만 God가 The dead로부터 raised 했다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부활시켰다 그 부활된 분의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을 This man을 일으켜 세웠다 Stand Before you healed 그가 그가 치료가 되어서 치료가 되어서 너희들 앞에 너희들 앞에 섰다 이 얘기죠 Before 너희들 앞에 앞에 앞에란 뜻이죠 Then know this You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It is by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hom you crucified But whom God raised from the dead And that this man stands before you healed 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There is a stone you builders rejected Rejected Rejected는 거절한다는 거죠 You builders Builders What are you going to use 건설하oder 건축하는 Bu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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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r 건축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거절한 그 돌 너희들이 거절한 그 돌 Which has become the capstone Capstone 뭡니까 머리돌이죠 이 캡은 모자 잖아요 또는 돌이고 돌모자 머리돌이죠 모자는 머리에 쓰는 거니까 캡스톤 머리돌이 되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Salvation 구원은 found in 찾을 수 있습니다 No one else 다른 이름으로 찾을 수는 없습니다 For there is no other name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Under heaven 하늘 아래에 하늘 아래에 다른 이름을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Given to man 사람들에게 by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다는 거죠 By which we must be saved 자 우리에게 must be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기 위해 주려고 주려고 줌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아래에 사람들에게 no other name 다른 이름을 준 적이 기본 준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받을 만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No one else 다른 이름을 다른 것들을 다른 어떤 것들을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을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구원은 다른 누구에게서도 다른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나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5장입니다. 5장 1절로 11절 5장 1절로 11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Now a man named Ananias together with his wife. 삽비라. 그의 아내의 이름이 삽비라입니다. Also 역시 sold a piece of a property. 소유의 한 부분을 팔았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며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With his wife's full knowledge. 다 알았어요 와이프가. He kept the bag part of the money for himself. 그 남자가 돈의 일부분을 kept the bag 했는걸 감추었어요 뒤로. But brought. The rest. And put it. The rest. And put it at the upper source feet. 사도들의 발 앞에 put it 했어요. The rest. The rest. Brought. 가져갔어요. The rest. The rest. The rest. The rest. The rest.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그 감춘거 말고 그 나머지를. Last. 둘이 갖다 놓았어요. Apostle's feet 앞에. 사도들의 발 앞에. 베드로가 이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다 안거죠. 베드로. Feel. Then feel. That. How is it that Satan has so filled your heart that you have lied to the Holy Spirit. Holy Spirit에게 네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네 마음에 가득하네. Satan이 어쩌려고 그래. What is it that you have kept for yourself? 네 스스로 그것을 감추고 some of the money? 돈 약간을 네가 네 스스로에게 감추고 you received for the land? 네가 땅을 판 그 값으로 받은 그 돈 중에서 약간을 네가 감추었지? 그 얘기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Did it belong to? Belong to. 속하다.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Didn't it belong to you? 너에게 속하지 않았어. Before it was sold. 그 땅을 그 땅을 그 필드를 팔기 전에도 너에게 그 땅은 속한 것이 아니야. 니께 아니야. And after it was sold. 그리고 탄 후에도 그래. What's on the money at your disposal? At disposal. At disposal. At disposal. 처분하다. Disposal. 처분하다. 라는 뜻입니다. 처분하여 받은 그 money가 money가 탄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Disposal. At your disposal. Wasn't money. 그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냐. What made you? 니가 만든 거야. Think of doing such a thing.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니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 You have not lied to men. 니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But to God. 하나님한테 한 거야. 1절까지. 1절까지죠.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When Ananias heard this.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나니아가 그 때에 듣고 있을 때에 He fell down. Fell down 뭐예요? 쓰러졌다는 거죠. And died. 그리고 죽었어요. And great fear. Great fear. 큰 공포가. Seized. 앞에 이거 비웠죠. Seized. 알다. 압수하다. 잡다. 붙들다. 압수하다. Seized. Seized. 이게 뭡니까? 큰 공포를 잡았다. 큰 공포가 몰려왔다. 그런 뜻이죠. All who hear. 이것들을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What had happened? 그런 일이 아나니아가 쓰러져서 죽은 이 일이 들렸을 때 Great fear. 큰 공포심으로 붙들려졌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Then the young man came forward. 앞으로 나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Wrapped up. His body. 아나니아의 시체를 Wrapped up 했어요. 땄어요. And carried. 여기도 carried 하고 좀 메고 나갔어요. Him. 그를 메고 나갔습니다. Out. 밖으로. And buried him. Buried him. Buried. 이게 매장이라는 뜻인데요. 장사하다. Buried. Buried네요. 발음이 buried. Buried him. 매장했어요. Buried him. Then the young man came forward. Wrapped up his body. And carried him out. And buried him.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카삐라가 들어온 거죠. 아나니아가 죽은 걸 지금 모르는 겁니다. About 3 hours later. 아나니아가 죽고 난 그 후에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약 3시간입니다. His wife came in. 들어왔어요. 그의 와이프가 not knowing. 몰랐습니다. What had happened. 그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요. About 3 hours later. His wife came in. Not knowing what had happened.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얘 이것뿐이라 하더라. He'll ask the her. 삽비라한테 묻는 거죠. Tell me. 나한테 말해봐. Is this the price you? 이 price는 돈이잖아요. 가격. 땅을 판 가격. 그 값이 이것뿐이야? And Ananias. God. For the land.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받은 돈이 이것뿐이냐고. 그러니까 삽비라가 Yes. 그럽니다.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There is the price. 예. 그게 그 값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 함께 꿰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니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낙 내 가리라 하니 She said to her How could you agree to test the Spirit of the Lord? 어떻게 동의하느냐 You agree agree to 하나님의 영을 테스트하는 데 동의할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Look Look 봐 The faith of the man 사람들의 발이 Who buried your husband 너의 남편을 너의 남편을 장사하고 온 사람들의 발이 발이 At the door 문 앞에 있어 And they 그들이 그들이 누굽니까 장사하고 온 사람들이 Will carry you out also 네 역시 also 역시 너를 out 밖으로 carry 할 거야 메고 나갈 거야 네가 죽는단 얘기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At that moment He fell down At his feet And died 그리고 그가 쓰러져 죽는 그 순간 그의 발 그의 발 그의 그는 베드로죠 그의 발 앞에 fell down 했어요 fell down 했어요 쓰러졌어요 At that moment 그 쓰러진 그 순간 And died 죽었어요 And the young man came in and 그때 젊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And the finding her dead 그녀가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Carried her 그녀를 이동시켰습니다 Out 밖으로 And buried 매장했어요 Her beside her husband 그녀를 그녀 남편 곁에 Beside buried 했어요 매장했어요 매장했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Great fear Seized Seized 아까 붙들다 붙잡다 이런 뜻이죠 큰 공포에 붙잡혔어요 All church 온 교회와 All who healed 들은 사람들 이걸 전부 들은 사람 모두가 About this 이벤트 이 이벤트를 이벤트에 이벤트에 대하여 들은 모든 사람들 이벤트가 지금 일어난 이 일들이죠 12번요 사도행전 5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인 곳이 어딥니까 솔로몬 행각 입니다 행각 콜로네이드라 그러죠 콜로네이드 솔로몬 콜로네이드 사도행전 5장 12절 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어디 모였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퍼포먼스가 되었어요 사도들을 통하여 퍼포먼스가 되었어요 뭐가요 많은 미라클 월스 사인 많은 미라클 월스 사인 표적과 기적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도들 사도들에 의해 퍼포먼스가 되었어요 일어났어요 and all the believers 믿는 사람들이 just meet 만남을 가졌습니다 함께 어디에서 in 솔로몬 콜로네이드 솔로몬 행각에서 13번 사도행전에 의하면 주의 사자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말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사도행전에 의하면 주의 사자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는 말을 누구에게 하였습니까 5장 18-20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They arrested the apostles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이 and put them 집어넣었어요 그들을 in the public jail 공공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public jail은 나라에서 관리하는 감옥이죠 집어넣었어요 They arrested the apostles and put them in the public jail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But during the night 밤에 밤 동안에 An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천사들이 opened the door 문을 열었어요 of the jail 감옥에 문을 열었어요 and 그리고 brought them out 그들을 밖으로 이동 밖으로 가져왔어요 밖으로 뺐어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Go 가라 Stand in the temple course 성전 성전 안에 서라 성전 밖에서 아내 아내 입니다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주의 사자죠 주의 사자 An angel of the lord And tell the people the full message of this new life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한 모든 메시지를 다 tell the people 사람들에게 말하라 14번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한 율법교사가 공회 중에 일어나 베드로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한 뒤 말합니다 이 율법교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입니다 장 34절요 4절로 갑니다 파리세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 전단 유대법교사의 이름은 주변한 구미 sight register palav 주 focal 그가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 일어섰습니다. that man be put outside for a little while that man 그 사람들을 그들을 그 남자들을 베드로와 사도들이죠. outside be put outside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for a little while 잠깐 동안 아주 작은 동안 잠깐 동안 나가게 했습니다. 가말리엘이죠. 15번요. 사도행전에서 일곱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는 장은 어디입니까? 6장 5절입니다. 6장 5절입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대반과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로와 이몽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몇 명이죠? 일곱 명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This pro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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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osal이 뭡니까? Proposal, proposal 신청하다 Proposal 신청하다 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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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번역이 되어있죠? This proposal, pleased Pleased 라고 되어있죠? Pleased 는 기쁘다 라는 뜻인데요. The whole group 모든 그룹 모든 사람들 중에 온 무리라 이 무리라는 뜻이죠. 무리가 기쁘하여 무리가 무리가 이 Proposal을 기쁘하여 이 신청을 기쁘하여 뭘 신청했나봐요? 신청이 기쁘다는 거죠. 온 무리가 무슨 신청인지 봅시다. They chose They chose They 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선택을 했습니다. 스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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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A man full of a faith 믿음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Of the Holy Spirit 영어로도 성령이 충분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Believe Believe Procoros Procoros Nicanor Timon Parmenas Barmenas Barmenas Nicola Nicola 니콜라 니콜라 손 From Andio 니콜라는 안디오에서 왔대요. issant Convert To judeism 유대교로 convert 한 사람입니다. 변환된 사람 유대교로 입교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뜻이죠. Convert To judeism 6장입니다. 16번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들 중에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은 누굽니까? 컴버트 유다이즘. 아까 얘기했죠. 어디에서 온? 니콜라 안디옥이죠. 기억에서. 니콜라 프롬 안디옥. 17번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하시오. 신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성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한번 더요. 신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성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리 광야교회. 1장 38절로 갑니다. 38절입니다. He was in the assembly in the de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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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was in the assembly in the desert.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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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에서 있었던 지폐를 그는 사막에 있었던 지폐에 있었다. 그리 광야의 집회에 있었다. 아셈블리 집회의 회 이름. With the angel. 천사와 함께 Who spoke to him on Mount Sinai 신아이산에서 그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함께 이 모세에게 말했던 천사죠 And with our With our Father, 우리 아버지와 함께 And he received 그가 받았어요 Living world 살아있는 말씀을 To pass on to us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Pass해 주었어요 He was in the assembly in the desert With the angel Who spoke to him on Mount Sinai And with our fathers Any received living words 8번입니다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을 넣었지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무엇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무엇을 거스르는 도다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한례받지 못했다 마음과 귀에 한례를 받지 못했답니다 7장 51절로 갑니다 이 목이 뻣뻣한 사람들아 목이 곱다 라는 뜻이죠 Stiff necked With uncircumcised Circumcised는 할래니까 Uncircumcised는 무할래죠 Uncircumcised horse 그러니까 Horse and ears 마음과 귀에 무할래자들과 함께 무할래자들 목이 곱은 백성들 You are 니들은 Just like your father 너희들 조상 너희들과 니들하고 니들 조상들도 역시 Stiff necked 했어 목이 곱았어 Uncircumcised horse and ears 했어 똑같은 너희들 조상하고 니들도 똑같구나 You always 너희들은 항상 Resist 반대하는구나 The Holy Spirit 성령을 Resist 하는구나 Resistance 알죠 Resist 항상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그 다음에 부분입니다. 초대교회 1. 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굽니까 스테반이죠 7장 54절 54절 54절에서 60절 60절까지네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가 스테반이겠죠 When they hear this 이 말을 들었을 때 They were furious furious and gnashed gnashed their teeth 맹렬한 맹렬한 Curious Curious 노하여 펄펄 뛰는 맹렬한 맹렬한 노하여 펄펄 뛰었다는 Curious and 이게 뭐죠 악물다 NEST 시가 무검이네요 NEST 악물다 NEST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Curious 펄펄 뛰었습니다 NEST 그들의 이를 악물었어요 그에 대하여 그 말에 대하여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But 스테반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하여 저서 Looked up to heaven 하늘을 봤습니다 So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이 앞에 있는 Looked up은 자기 의지로 하늘을 본 거고요 뒤에 나오는 이 So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And Jesus Standing 예수님께서 섰습니다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 오른손 오른손 쪽에 예수님께서 서 있었어요 이걸 So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Look 한 게 아니고 So 한 겁니다 자신의 의지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But 스테판 Full of the Holy Spirit Looked up to heaven and saw the glory of God and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Miraculous First Sign Wondered Wonder 그런 걸 보게 될 때 우리의 의지로 Look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로 So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하는 거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보았다 들었다 이건 아니죠 여기 성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해석해 보면 2단에 빠질 수가 없죠 60절까지니까요 쭉 가봅시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말하되 보라 말하되 누가 말합니까 스테반이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스테반이 말하는 거죠 Look 이제 너희들의 의지로 쳐다봐라 하늘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 바라는 거죠 He said I see heaven open 하늘이 열리고 and the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죠 사람의 아들이 스탠딩 하고 있네 서 있네 at the right hand of God 하나님의 손 오른쪽에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더라 At this they covered their ears 이때 At this 이때 그들이 그들의 귀를 cover 막았습니다 그리고 yelling 소리를 막 질렀어요 At the top of their voices 그들은 그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They are last at him 그에게 러시 했어요 달려들었습니다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새 성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새 성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dragged dragged him out of the city dragged 도시 밖으로 등 밖으로 시작했어요 to stone him 그를 끌어내었습니다 어디로 out of city 도시 밖으로 등 밖으로 and began 시작했어요 to stone him 도시 밖으로 그를 돌로 치기 시작했어요 meanwhile 그동안에 돌로 치고 도시 밖으로 끌어내고 하는 그동안에 The witnesses 정인들이 laid there laid 가 얻다 이런 뜻이죠 누워 누워 놓다 깔다 뭐 이런 뜻이네요 그들의 옷을 놓았습니다 At the feet of the young man named Saul 젊은 사람의 발 앞에 그들의 옷을 벗어서 놓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불을 지져 이래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While they were stoning him 그들이 돌로 그를 칠 때에 스테반이 기도했습니다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여 예수 나의 주여 Received my spirit 나의 영을 받아주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Then he fell Then he fell On his knees 그의 무릎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뚫는다는 거죠 Fell on Fell on Fell on 에 떨어졌다 그의 무릎이 떨어졌다 무릎을 꿇었다 And cried out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Lord 나의 주여 Do not hold Do not hold Do not hold Do not hold 잡지 마세요 들지 마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망설지 마세요 Hold back 이건 어쨌든 Do not hold 돌리지 마라 있으신 이 죄를 돌리지 마세요 Against them 저들을 의지 Against가 죄 라는 뜻인데 에 맞서서 Against 에 대비 분리하게 그들에게 분리하게 이 죄를 돌리지 마세요 붙들지 마세요 그런 뜻입니다 Lord Do not hold On this scene Against them When he had 그가 이 말을 하고 이 말을 하고 Said this 이 말을 하고 그는 He fell asleep 그 말을 할 때 그가 asleep 잠에 떨어졌습니다 잤다 라는 뜻이요 잤다 20번 마술사 시몬을 전도한 사람은 누굽니까 빌립 8장 12절로 13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But But When They Believed 그들이 믿었습니다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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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He Preached The Good News Believe 복음에 관하여 설교하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하여 설교할 때에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They were baptized 그들이 Believe 믿었을 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Both men and women 남자와 여자 다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Believe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사이몬도 시몬도 믿었습니다 And The Word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And He followed Philip everywhere Believe이 어디를 가든지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Astonist 깜짝 놀라다 놀란이라 Astonist 기적을 그가 보고, 그것 때문에 아스터네스트 놀랐습니다. 사이먼 himself believed and was baptized, and he followed Philip everywhere, astonished by the great signs and miracles he saw. 21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사마리아로 보낸 사도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4경전 8장 1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죠. When the apostles in Jerusalem heard that 사마리아 had accepted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 had accepted, 그들에게도 적용되었다. Accepted가 받아들여졌다. Accepted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다.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졌어요. 받았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아포설이 들었습니다. 제이센트 그들이 보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아포설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보냈습니다. 누구를요? 피드로와 요한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사마리아에 보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22번 사도행전에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말씀이 나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덴, 피터, 앤, 잔, 잔 그 사도가 피터와 잔이죠? 플레이스트 그들 위에 그들의 손을 플레이스 했어요 플레이스가 안수라는 뜻 같습니다 해치하다 손을 배치하다 그들의 손을 배치했습니다 얹었다는 말이죠 And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그리고 그들이 받았습니다 Holy Spirit을, 성령을 성령을 받았습니다 23번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빌립은 어떤 곳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호금을 전하고 가이사리아에 이르게 됩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빌립은 어떤 곳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호금을 전하고 가이사리아에 이르게 됩니까? 아소도입니다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호금을 전하고 가이사리아에 이르니라 40절요 빌립, however, appeared, 나타났다는 거죠 at asotus, 아소도에, and traveled about, travel, 여행을 다녔다는 거죠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지나다니며, travel, wow preaching the gospel 보금을 설교하고요 in all the towns 모든 도시를 도시에서 보금을 설교했습니다 until he reached 가이사리아 가이사리아에 도착하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빌립, however, appeared at asotus, and traveled about, preaching the gospel in all the towns until he reached 가이사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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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소도입니다 24번요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다메색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다메색에서 만난 그리스도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입니다 그때 다메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줬어요 비전을 보여주면서 불렀습니다 아나니아야 주께서 이러시되 일어나 십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Go to the house of Judas on Straight Street 유다에 가라 가면 Straight Street라는 곳이 있어 직가 직가를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직진 거리 가짜죠 이게 Straight Street Can ask for a man Can ask for a man 사람을 찾아라 From Tarsus Tarsus가 다소입니다 Tarsus named Saul Saul이라고 불리는 Tarsus로부터 온 사람을 찾아라 For he is praying 그가 기도하고 있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아까 place라 그랬죠 배치하다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군 In a vision he has seen a man named Ananias come and placed his hands on him to restore his sight 다시 보게 했다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데요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보았습니다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리스토러 리스토 보군하다 리스토 회복하다 힘 to restore his sight 그가 본 것을 다시 회복한 겁니다 다시 보게 된 겁니다 13절요 그래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가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에 좋지 않은 소문들을 많이 들은 겁니다 이 아나니아가 Lord Ananias answered I have heard many reports about this man and all the harm he has done to your saints in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saint가 성도들이잖아요 당신의 성도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He has done 뭘 뭘 했다는 거죠 h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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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harm 위해를 가했다 해, 해 라는 뜻입니다 위해 적지 않은 해를 and all the harm harm 모든 해를 그가 done 했습니다 누구에게? 당신의 saint에게 Lord Ananias answered I have heard many reports about this man and all the harm he has done to your saints in Jerusalem 하나님 9절까지입니다 4절이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군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군요 이 주의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다 결박할 권한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 권한을 제 제사장들이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and he has come here 그가 여기 왔어 with authority 그가 권한을 가지고 from the cheap priest 제사장들의 대장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가지고 to arrest to arrest 체포했어요 all who call on your name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arrest 했습니다 체포했습니다 주께서 이러실 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고 합니다 but the lord said to Anan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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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합니다 go 가라 this man 이 사람은 is my choose 내가 선택했어 instruments instruments 여기서 instruments가 바로 이 그릇입니다 그릇 그릇 거구 악기 기계 앞잡이 내가 그러니까 나의 앞잡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앞잡이 내가 선택한 내 기계야 도구라는 거죠 그릇 내 이름을 내 이름을 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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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야 정서야 인스트루먼트야 도구야 그릇이야 before 16 16 그릇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I will show him 보여줄 거야 How much 얼마나 많이 He must suffer 그가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지를 For my name 내 이름으로 그가 고통을 얼마나 많이 받아야 하는지를 내가 보여줄 거야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어 베드로가 사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집이죠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네요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Then Ananias went to the house 집으로 들어갔어요 And entered it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Placing 아까 이거 Placing 배치하다 라는 뜻이었죠 His hands on Saul 사울 위에 그의 손을 배치했어요 Placing 안수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He said Brother Saul 사울 형제요 The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Who appeared to you 너에게 나타날 거야 나타났어 Underworld 길에서 나타났어 As you were coming here 네가 여기 오는 동안 그 길에서 나타났어 Has sent me 그리고 그가 나를 sent 했어 보냈어 So that you may see again 네가 다시 볼 거야 다시 봤어 And be filled with Holy Spirit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차고 성령으로 가득 그리고 See again 그리고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할 거야 누구를 예수님을 그런 얘기죠 Then Then Ananias went to the house And entered it Placing his hands On Saul He said Brother Saul The Lord Jesus Who appeared to you On The Lord As you were coming here Has sent me So that you may see again And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Immediately Immediately 즉시 Something like scales fell from Saul's eyes 사울의 눈으로부터 스케일 같은게 떨어져 Like scales 스케일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겨울 비늘 비늘이란 뜻입니다 스케일스 발음은요 스케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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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스케일스 비늘 같은 것이 약간의 비늘 같은 것이 벨 떨어졌어요 And it could see again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라 그가 일어났습니다 And was baptized 세례를 받았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근하여 지니라 사울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And after taking some food 그리고 후에 약간의 음식을 섭취했어요 He regained 회복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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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마스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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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요 And after taking some food He regained his strength Saul spent several days with the disciples 다마스쿠스 아나니아 아나니아 바울에게 안수하여 flashing하여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아나니아 아나니아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까 instrument 라고 했죠 그릇 나의 그릇 나의 정표 나의 기계 예수의 말씀에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올이죠 사올 27번 문제입니다 사올의 회개는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Repent죠 회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9장 1절로 19절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겁니다 이게 1절로 회개죠 회개 사올의 회개 28번입니다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나 중풍병을 고친 곳은 어디입니까 루타입니다 루타 9장 32절로 35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남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러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그때 베드로가 As Peter traveled about the country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이 말이죠 사방으로 두루 다닌다 traveled about the country 나라의 나라 곳곳을 트래블 했다는 거죠 여행했다는 거죠 다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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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He went to visit 그가 방문했습니다 The saint 성도들을 방문했습니다 어디를요 In 루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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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로는 루타 33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남해 There he found man 여기는 만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found 라고 되어 있죠 찾았다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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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에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에니 아에니아스 발음이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에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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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발음이 되네요 에니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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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년째라 에니어스 파라리틱 우리 앞에 배웠죠 중풍병 결혼 에니어스 에니어슥 침상위에 누운 지 누워만 있는 про 에니어스 , . , 침상위에 누워만 이 선지 for 8 ingen 베드로가 이럴 때 애니아야, 애니아스 피로 남자입니다. 애니아가 여자 이름 같은데 남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힐했다. 고쳤다. 치료했다. 일어나. 너의 매트를 가지고 너를 살펴라. 너의 매트를 너의 매트를 가지고 테이케어 해라. 매트를 테이케어 해라. 정돈해라. 애니아스 비틀스 said to him, Jesus Christ heals you. Get up and take care of your mat. immediately 애니아스 got up. immediately. 즉시 애니아가 got up.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루타입니다. 35절도 있네요.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29번요. 죽었다가 베드로에 의해 살아난 사람은 누구인가? 도르가입니다. 9장 36절로 43절입니다.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천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숲에 다비다라고 하였는데. 요파에 다비다라는 여의 대자가 있었는데. Named 다비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가 옆바에 살았습니다. Who was always. 그는 항상 doing good. 좋은 일만 했어요. And helping the poor. The poor를 도와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37절입니다.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About that time. 그때의. She became sick and died. 그녀가 아파서 죽었을 때의. And her body. 그녀의 몸은 씻겨졌어요. And her body was washed and placed. 배치되었어요. 놓여졌어요. Placed in an upstairs room. Upstairs. 위층. 그러니까 다락이죠. 이게. 다락에 placed 되었어요. About that time. She became sick and died. And her body was washed and placed in an upstairs room. 38절요. 루타가 옆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관청하여. 38절요. 루타는 요파 근처에 있었습니다. So when the disciples healed.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뭘요? That Peter was in Lutha. 이 피터가 루타에 있다는 걸 들었어요. 제자들이. They sent to man. Sent to man. 그들이 보냈습니다. 누구를요? 두 사람을. 누구에게? To him. 베드로에게. And urge. U-R-G-E-D. 자 발음 봅시다. 발음. Urged. Urged. 촉구하다. 촉구. Urged. Him and urged him. 그를 촉구했습니다. 그를 촉구했습니다. 닥달했다는 말이 되겠죠? 촉구했습니다. Urged. Please come at once. At once. 즉시죠. 즉시. Immediately. 즉시. Please come. 와주세요. 하고. Urged. 닥달했습니다. 재촉했습니다. 촉구했습니다. Ritha was near Yoppa. So when the disciples healed that Peter was in Ritha, they sent to man to him and urged him, Please come at once. Please come at once. 39절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어, 이러메.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He will went with them. Peter가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이 두 사람이죠. two men. And when he arrived, 그들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He was taken upstairs to the room. 베드로가, he, 베드로입니다. 그가 upstairs to the room,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All the widows. 모든 과부들이, 과부들이, 모든 과부이죠. All the widows. 가부들이 섰어요. Around him. 베드로 주변에 섰어요. 그리고 crying and showing. 울었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었습니다. 그에게, 베드로에게. The lobes. 긴 옷이죠. 통자로 된 긴 옷을 보여주었어요. And other clothing. 다른 옷도 보여주었어요. That Dorcas had made. 도르가가 만든. While she was still with them. 그녀가 그들과 함께 아직 살아 있을 때에 도르가가 메이드한 다른 옷과 긴 옷을 베드로에게 showing 해줬어요. 보여주었어요. Peter went with them. And when he arrived, he was taken upstairs to the room. All the widows stood around him. Crying and showing him. The lobes and other clothing. That Dorcas had made while she was still with them. 40절입니다. Peter sent them. Peter sent them. Peter가 보냈습니다. 그들을 All out of the room. 방에서 다 내보냈습니다. Then, 그리고 He got down. 앉았습니다. On his knees. 그의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And prayed. 기도했습니다. Turning toward the dead woman. 그리고 죽은 여자를 향하여 몸을 돌렸습니다. Turning 했습니다.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Davida, get up. Davida야, 일어나라. He opened her eyes.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And seeing Peter, She sat up. 그리고 봤습니다. 베드로를 그녀가 앉아서 Peter sent them. All out of the room. Then, he got down. On his knees. And prayed. Turning toward Toward Dead woman. Dead woman. He said. Davida, get up. They opened her eyes. And seeing Peter, She sat up.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He took her. He took her. By the hand. 자, 키가 베드로죠. 그가 베드로가 그의 손으로 그녀를 툭 하고 잡았다는 거죠. And helped her. 그녀를 도왔어요. 그의 손을 내밀어서 그녀의 발이 그녀의 발을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그녀를 도왔다는 거죠. 손을 내밀어서 Then he called. Then he called. 키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불렀습니다. The believers. 믿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And the widows. 과부들을 불렀습니다. And the presented her. To them alive. 그리고 presentation을 한 거예요. 설명을 한 거예요. To 누구에게요? To them alive. 그들에게요. 그녀가 살아난 것을 presentation한 겁니다. 설명했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This became known. This가 뭡니까? This가 이 살아난 다비다가 살아난 이 This가 known 알게 되었어요. All over 요파 요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Became And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believe 믿었어요. In the Lord 하나님을 믿었어요. This became known all over 요파 And many people believed lived in the world. 43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이게 몇 절까지죠? 도르가잖아요. 43절까지입니다. 43절까지는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Peter stayed in Joppa Stay 머물다 어디에? In Joppa 요파에 머물렀습니다. For some time 여러 날 동안 With a 뭡니까? 테너 named Simon 자 Simon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인데요.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이냐면 테너예요. 테너 발음 보겠습니다. 테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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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죽을 무두질 하는 사람입니다. 테너 Peter stayed in Joppa for some time with a 테너 named Simon 도르가죠? 도르가 다비다입니다. 도르가 30번 문제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넬류가 살았던 도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넬류가 살았던 도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가이사리아입니다. 가이사리아 사도행전 10장 1절로 갑니다. 가이사리아에 고넬류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At 가이사리아 there was a man named 코넬리우스 코넬리우스인데 여기는 고넬류라고 번역이 되어있죠? 자 코넬리우스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가이사라에 there was 있었습니다. A 센츄리안 A 센츄리안 한 군대의 백부장이죠. 센츄리안 우리나라로 치면 위광급 장교입니다. 센츄리안 In what was known In what was known as the Italian 레이지먼트 연대입니다. 연대 이탈리아 연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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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있는 백부장이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At 가이사리아 가이사리아 there was man named 코넬리오스 a 센츄리안 in what was known as the Italian 레지멘트 가이사라입니다. 가이사리아 고넬류료 31번이요.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고넬류료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은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0장입니다. 23절부터 4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세 욕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Then Peter invited 초청했습니다. The man 그 사람을요 Into the house 집 안으로 To be his guest to be his guest guest 그의 손님들이 있는 그 하우스로 그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The next day 그 다음날요 Peter started out with them 그들과 함께 started out 했어요. 밖으로 나가서 출발했어요. And some of the brothers 그리고 형제들 중 몇몇천 From 조파 욕바로부터 왔어요. Went 롱 롱 롱 따라서 갔어요. 롱 따라가다 따라갔다는 거죠. Then Peter invited the man Into the house to be his guest The next day Peter started out with them And some of the brothers from 조파 went along. 몇 절까지입니까? 아 14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니죠. 24절입니다. 이튿날 가이사리아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The following day Following day Following day 따라갔던 날 따라갔던 날이죠.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다음 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는 날이니까 오늘을 따라오는 날이면 다음날이죠 그 다음날에 he arrived in Hysteria 가이사라에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Cornelius was expecting them 고르 고넬료가 expecting 했습니다 그들을 expecting이 기대한다는 뜻이잖아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다린다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and had called 그리고 불렀습니다 together 함께 그가 부른 친구들과 함께 his relatives 그와 관계된 사람들 and close friends 그와 관계된 사람들과 그와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부른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The following day he arrived in Caesarea Caesarea Cornelius was expecting them and had called together his relatives and close friends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As Peter entered the house 베드로가 the house로 엔터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코르넬료가 흰 맷 그를 만나자 그를 만나서 그리고 fell 엎드렸습니다 At his feet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In reverence In rev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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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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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례 엎드렸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발 앞에 fell 했다는 거죠 엎드렸다 4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3절부터니까요 베드로가 이르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is Peter made him get up Peter made him get up Peter가 그를 get up 개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세웠다. Stand up. 일어서라.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I am only a man myself. 나는 단지 사람이다. 내 스스로가 나도 사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A people made him get up. Stand up. He said, I am only a man myself. 27절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Talking with him. 그와 함께 말했습니다. Peter went inside. 피터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And found a large gathering of people.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8절입니다. 28절입니다. He said to them. 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베드로죠. You are well aware. You are well aware. We are well aware. 인식. Aware. Aware. 저희들 well aware 하지. 잘 인식하고 있지. 잘 알고 있지. That it is against our law. 우리 법을 어기는 거야. 우리 법을 어기는 것을 잘 알고 있지. 무엇 때문에? For you to associate with a Gentile or visiting. 방문자 유대인이 방문하는 자나 이방인과 함께 associate 하면 associate 동무 동무 하면 어울리면 교제하면 교제하면 Jew Against our law for Jew 유대인 법 우리 법에 어긋난다는 것 위법이라는 걸 너희들 잘 aware 하고 있지. 알고 있지. 그 말입니다. But God has shown me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줬어 That I should not Call 부르지 말라 그랬어 Any man 어떤 사람도 Impure or uncalling pure pure 순전한 이런 뜻이잖아요 impure 하면 더럽다 이런 뜻이겠죠 im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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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더럽다고도 하지마 더럽거나 unclean 불결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말할까 He said to them He said to them You are well aware that it is against our law for a Jew to associate with a Gentile or visit him But God has shown me that I should not call any man impure or uncalling 29절 29절 구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구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So when I was sent for I came without raising any objection 구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So when I was sent for 내가 언제 내가 보내줬을 때 내가 보내줬을 때 무엇 때문에 내가 보내줬을 때 I came without raising I came without raising I came without raising raising 인상 양식 인상 양식 인상 양식 뭐 그런건데 어떤 것도 어떤 objection도 안돼도 objection 안돼도 어떤 난점도 어떤 난관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난관이 난관들에 대한 뭐 raising이 뭐에요 이게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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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다는 거죠 어떤 난관에 대한 계산도 없이 왔다 raising 왔다 Without raising any objection 이 raising 이 난관이 이게 이게 이거 같네요 어떤 난관이 어떤 난관이 어떤 난관이 이렇게 막 인상돼 그러니까 막 이렇게 겹침 겹침에도 불구하고 난관이 막 봉착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 내가 다 알면서도 그런 것들이 올 거라는 걸 다 알면서도 내가 왔다 이거죠 May I ask May I ask 묻는다 내가 Why you sent for me 왜 네가 나 때문에 보내졌느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니 So when I was sent for I came without raising any objection May I ask Why you sent for me 30절입니다 고넬료가 이러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산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고넬료가 대답했어요 고넬료가 대답했어요 4일 전에 4일 전에 나흘 전에 I was in my house praying at this hour 4일 전 오늘 이 시간 쯤에 내가 우리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At 3 in the afternoon 이 시간 이 시간 제 9시면 오후 3시 쯤 이네요 오후 3시 쯤 그 시간에 Suddenly Suddenly 갑자기 a man 한 사람이 in shining 산난 clothes 옷을 입고 stood 서있더라 Before me 내 앞에 31절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헌세 10也可以 10 engaging 10 aring 10 10 10 10 10 10 God has healed your prayer.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 and remembered your gift. 너의 선물을 기억하고 있어. 너의 선물을 기억하고 있어.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선물을 네가 준 것을 기억하고 있어. And said Cornelius, God has healed your prayer and remembered your gift to the poor. 32절입니다. 사람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32절입니다. Send 욕바 for Simon who is called Bill. 시몬은 욕바에 있는 사람을 욕바에 보내라. Send 보내라, 욕바에 보내라. 그리고 시몬이라고 하는 피트,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을, 시몬을 위하여 보내라. He is a guest. He is a guest in the home of Simon the Tanner. 그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의 손님으로 그가 있을 거야. Who lives by the sea. 바닷가 근처에서 살고 있어. 바닷가 근처에서 살고 있는 Simon the Tanner. 무두장이 Simon의 집의 손님으로 지금 있을 거야. 베드로가.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So I sent for you immediately. 내가 즉시 보냈습니다.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And it was good of you to come. 그러니 오신 것은 참 잘된 겁니다. Now we are all her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현현.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지금 여기 we are all here. 우리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앞에 앉아 있습니다. To reason to every single Lord.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할 것입니다. As commanded you to tell us.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듣고자 하여. Listen to. 여기 듣고자 하여. Listen to.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것은 듣고자 함입니다. 듣고자 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있는 것은 여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듣기 위함입니다. All here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존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 Everything the Lord.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당신에게 명령했잖아요. 그 명령한 것을 다 우리에게 말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말을 해 달라는 거죠. I sent for you immediately and it was good of you to come. Now we are all here in the presence of God to listen to everything. The Lord has commanded you to tell us.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Then Peter began to speak. 그리고 피터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I now realize. 내가 알고 있어요.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How true it is. 진실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That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외모라는 뜻입니다. 편애. 편애라는 뜻입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편애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이죠.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Then Peter began to speak. I now realize how true it is that God does not show favoritism. 편애하다. 35절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애하며 의의를 향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아도다. 각 나라 중에서 모든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을 경애하며 의의를 향하는 사람은 깨달아도다. 깨달아도다. 왜냐하면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에브리네스 각 나라 중 사람들은 Fear him 그를 경애한다는 말이 Fear 그를 구수한다 구수한다 경애한다는 뜻이죠. 신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Fear him 이 요아죠. 그를 두려워함 하나님을 경애함 And do what is right 경애하고 의의를 향하는 사람 의의를 향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애하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accept한다 하나님이 accept한대요. 받아들인다는 것 But accept man From every nation who fear him And do what is right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You know the message God sent to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메시지 그걸 너희들은 알고 있어 Telling the good news 보금을 전해 전하는 Of peace 평화의 보금을 전하는 True Jesus Christ True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의 보금 평화의 보금을 전하사 전하는 보금을 전하는 Who is Lord all Who is Lord all 만유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의 보금을 말하게 한 평화의 보금을 말하지 이 지저스 크리스도가 이 평화의 보금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줬다는 거죠 그걸 너희들이 안다 이거죠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 You know what has happened And throw out 유다 유다 두루 전파되었다 유다에 두루 일어났다 Beginning in Galilee Beginning in Galilee After baptism Dead John preached John이 반포하고 세례를 받은 세례를 베푼 그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했다 유다를 완전히 다 관통해서 일어난 그 일들을 너희들은 안다 38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와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How God anointed Jesus of Nazareth with Holy Spirit and power and how we went around doing good and healing all who were under the power of the devil The devil The devil because God was with him 39절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정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We are witnesses We are witnesses 우리는 정인입니다 Of everything 모든 일에 대하여 정인입니다 They did in the country of the Jews and Jerusalem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한 그의 모든 일들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witness 정인입니다 They killed him 그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By hanging him 그를 매달았습니다 어디에? On a tree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We are witnesses In case of everything he did in the country of the Jews And in Jerusalem They killed him by hanging him on a tree 하나님이 사흘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But God raised 하지만 하나님이 raised 그를 raised 했습니다 부활시켰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On the third day 3일 만에 And caused him to be sin 그리고 그를 나타내었습니다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On the third day On the third day And caused him to be sin 41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미리 택하신 정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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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He was not seen by all the people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He was not seen by all the people 모든 백성에 의해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는 But by witnesses 정인들의 의해 Whom God had already chosen 미리 택하신 정인 벌써 택해졌다 미리 택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정인들의 의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By all the people who ate and drank with him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를 모시고 먹고 and drank 그를 그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한 우리에게 After he rose from the dead 죽음으로부터 그가 살아나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그와 함께 그와 함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He was not seen by all the people but by witnesses whom God had already chosen by us who ate and drank with him after he rose from the dead 42절 42절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은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명하사 He commanded He commanded He commanded He commanded He commanded us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To preach 설교하도록 To the people 백성들에게 And to testify 증언하게 There is one whom God appointed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이 사람을 증언하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As judge of the living 살아있는 자의 심판장 서로 appointed 한 누가 하나님이 appointed 했습니다 And dead Living and dead 재판장인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appointed 했습니다 정했습니다 정했습니다 이 사람을 정은하게 하려고 정은하게 하려고 정은하게 하려고 He commanded us to preach to the people and to testify that he is the one whom God appointed as judge of the people Of the living and the dead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은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정은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정은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receives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들이 받았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뭐를요 Forgiveness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Forgiveness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Forgiveness 사도행전 사도행전 11장에서 구부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어느 곳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였습니까 안디옥입니다 11장 19, 20절입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1장에서 구부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어느 곳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까 안디옥 그때의 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Now those who have been scattered scattered 흩어지다 by the persecution 박해에 의해 scattered 흩어졌습니다 in connection with stephan 스테판의 스테판과 관계된 그 커넥션으로 인한 박해에 의해 scattered 흩어졌습니다 트래블드 에스 파 에스 오에니 폐니시아 이게 베니게입니다 베니게 폐니시아 베니게 베니게 페리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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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페리키아 베니게가 페리키아입니다 트래블드 페리키아 트래블드 페리키아 페리키아 에스 파 에스 페리키아 에스 파 에스 한 뭐뭐의 생각에는 길다 멀다 내가 알기에는 뭐뭐일 겁니다 베니게와 유대인에게 에스 파 에스 페리키아 트래블드 페리키아 트래블 뭐 요행하다 라는 뜻인데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그 세판의 그 환란으로 인해서 박해바다 흩어진 자들이 멀리 베니게 베니게가 먼 곳인가 봅니다 먼 곳으로 트래블 했다는 거죠 Cyprus Cyprus 그리고 Antioch Telling the message only to Jews 유대인들에게만 단지 메시지를 말했습니다 20번요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그 예수를 전파하니 그중에 그중에 몇몇이 however 그러나 그중에 몇몇이 men from Cyprus and 구레네 인데요 영어 발음이 어떻게 되나 보이죠 둘 그중에 사이프러스와 키레네로 부터 사람들이 이르르 went until, 안티옥으로 가서 began to speak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헬라 그리스인들에게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also가 있으니까 그들에게도가 되겠죠. telling them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good news 복음을 말했습니다. about the word Jesus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telling 했습니다. some of them however men from cyprus and kirene went to 안티옥 and began to speak to greeks also telling them the good news about the lord Jesus. 33번입니다. 안디옥 수리아의 최초의 목회자는 누굽니까?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news of this leach. 이 소문이 도착했습니다. the years of the church at Jerusalem. 예루살렘 교회의 귀에 도착했습니다. 이 소문들이 and they sent. 그리고 그들이 보냈습니다. church at Jerusalem이 보냈다는 거죠. 바나바스.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어디로요? 안디옥으로. news of this leachid. the years of the church at Jerusalem. and they sent 바나바스. to 안티옥. 34번입니다. 과로안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바나바는 무엇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11장 24절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he was good man. 착한 사람입니다. full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합니다. and faith. 믿음도 충만합니다.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많은 사람이 were brought to the lord. 하나님께로 보내어줬습니다. he was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and a great number of people were brought to the lord. 35번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가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one of them named agapos two dot two dot 일어나 two dot and throw the spirit 성령으로 말하되 성령으로 성령으로 통과되어서 pre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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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된 predicted 예측하다 예측하다 성령으로 예언했다는 거죠 predicted that a severe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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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뜻입니다 severe famine famine이 가뭄이죠 가뭄 셔만 운운 이건 그곳에 엔타이어 빠짐없는 빠짐없다 맞아 엔타이어가 그 빠짐없이 호적을 호적하라고 할 때도 그 엔타이어가 나오죠 엔타이어 로마제국 한군데도 빠짐없이 스프레드 오브 할 거야 뭐가요? 스프레드 오브는 흉년이 심한 가뭄이 만연해진다 이런 얘기죠 온 땅에 로마제국 땅에 심한 기근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This happened during the reason of Claudius Claudius가 성취할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Claudio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입니다 36번 야구부 사도를 죽인 유대의 왕은 누굽니까? 12장 1,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구부를 칼로 죽이니 It was about this time 그때의 이러한 시기에 That King Herod Herod 왕이 arrested 체포했습니다 Some Who belong to the church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Intending to persecuted them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Intending to Intending to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 사람 몇 명을 체포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구부를 칼로 죽이니 He had James The brother of John John의 형제 요한의 형제 야구부 James를 그가 Put to death 죽였습니다 With sword 금으로 죽였습니다 37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두 번째 순교자는 누구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구부입니다 좀 전에 읽었죠 38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행적이 기록된 장은 어디입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행적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7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자버려 할 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When he saw that this pleased Jews pleased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He proceeded Proceeded Seize Peter also Peter 역시 seize 하려고 잡으려고 그들이 Pro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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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했다 Proceed 했다는 거죠 This Happened 이 일이 일어난 것은 During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고교절인데요 Unleavened Feast Unleav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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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입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의 축제 When he saw that this pleased Jews he proceeded to seize Peter also is happening during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절이며 사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 식인 내 폐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 백성 앞에 걸어내보자 하더라 After arresting him He put him in prison Handing him over to be guarded Handing Handing him 손으로 그들을 지켰다 그런 뜻이죠 To be guarded 지켰다는 거죠 My force scored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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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four soldiers 각 4명이 있는 4분대에 의해 그들이 Hanging 들었습니다 폰에 맡겨줬다는 거죠. Herod intended. Herod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How for public trial? Public trial after Passover. 6월절 이후에 그들을 bring, 데리고 오려고 그 뒤로. Public trial. Public trial. 이게 시련이라는 뜻인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곤욕을 치르게 하려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After arresting him, he put him in prison, handing him over to be guarded by four scars of four soldiers. Each Herod intended to bring him out for public trial after Passover.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So Peter was kept in prison. Peter가 사목에 갇혔습니다. But the church, 교회는 was earnestly, earnestly, earne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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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했습니다. To God, 하나님한테. for him. 그를 위하여. The Phil was kept in prison. But the church was earnestly. But the church was earnes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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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밤에? Before Harrod. must bring him to trial. 시련을 그에게 주기 위해서, 그에게 시험을 주기 위한 그 전날 밤에. The Phil was sleeping. 베드로가 잠이 들었습니다. Between two soldiers. 두 군인 사이였어요. Bound with. bound with. two chains. Bound. 이 Bound가 made. put down. 세 사슬에 매여서, 묶여서 있었습니다. And centurie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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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uries. Centuries. Bullets. STood. Stood. 지켰습니다. God. 지켰습니다. at the entrance. 입구를 지켰습니다. Night before Herod was to bring him to trial. Peter was sleeping between two soldiers bound with two chains. And centuries stood God at the entrance. 1절까지입니다. Suddenly, an angel of the Lord.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appeared 나타났습니다. And a light shone. 광채가 빛나며 in the cell. 그 옥중에 광채가 나며 빛이 나며 cell이란 말은 아주 작은 그 감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He struck the field. Struck, struck. 쳤다는 뜻이죠. 강타했다. 치다 때리다 이런 뜻입니다. He, He가 누굽니까? 주의 사자죠. He struck the field on the side. 옆구리를 쳤습니다. And walk him up. 그를 깨웠습니다. Quick get up. 빨리 일어나.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And the chains fell off. Peelous. Wr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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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입니다.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Then the angel said to him,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Put on your clothes and sandals. 너의 옷을 입고 신발을 신으라. And Peter did so. Peter가 그대로 했습니다. Wrap your clothes. Cloak. Cloak. 의도. Cloak. 망토죠. 망토. Cloak. Cloak. Wrap. 너의 망토를 랩해라. 감싸라. Grant you, 너를 감싸라. And follow me, 나를 따라라. The angel told him.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Then the angel said to him, Put on your clothes and sandals. And Peter did so. Wrap your cloak around you and follow me. The angel told him. 9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The angel followed him out of the prison. 감옥에 나가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But he had no idea. 하지만 그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That what the angel was doing was, 천사가 하는 일들이 really happening, 정말로 일어나는 현실인지 잘 몰랐습니다. No idea. He thought. 그는 생각했습니다. He was seeing a vision. 환상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We followed him out of the prison. But he had no idea. That what the angel was doing was really happening. He thought he was seeing a vision. 10절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선석하고 떠나더라. They passed the first and second guards. 첫번째 그리고 두번째 가드를 지났습니다. And came to Iron Gate 철문이죠. 철문을 쇠문에 이르니 쇠문에 came to 했습니다. Reading to the city 시내로 통하는 쇠문입니다. 시내로 통하는 쇠문 The Iron Gate Reading to the city It opened for them by itself 그 Iron Gate가 그 스스로 열렸습니다. Open And they went through it 그리고 그들은 그곳을 통과해서 나갔습니다. When they had worked the length of one street 어느 한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Length 긴 거리의 긴 곳을 그 곳을 긋고 있었습니다. Suddenly 갑자기 the angel left him 그들을 그 천사들이 떠났습니다. 7절까지죠. 지금 베드로의 마지막 사도 행전에서의 행적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1절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세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1절입니다. And Peter came to himself and said 베드로가 이제 그 스스로 그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신이 들었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Now I know without a doubt 이제 의심이 없이 이제는 의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doubt 의심이죠. That the Lord sent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Yes, angel 그의 천사들을 보냈다는 것 그리고 And rescued me 내가 구해준 것을 from paris clutches 움켜쥨 클러쥐 클러쥐 아 클러쥐가 이거구나 paris clutches 움켜쥨 배롯이 움켜쥐고 배롯의 움켜쥨으로부터 나를 구해준 것 내가 구해진 것 구해진 것 그리고 and from everything from everything and the Jews people were anticip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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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지고 또 그의 천사가 보내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는 의심 없이 without doubt 알겠다 이거지. Anticip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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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하다.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12절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When this head dawned 새벽에 이 일이 그에게 새벽에 일어났을 때 새벽에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새벽에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He went to the house 마리아의 집으로 갔어요. mother of John.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역시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이죠. journals called Mark.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다. where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had gathered, 모여가지고, and were praying, 기도하고 있더라. when this had turned on him, he went to the house of Mary, the mother of John, was called Mark, where many people had gathered and were praying. 3절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we were knocked at the outer entrance. 바깥에 있는 문을, 대문이죠. outer entrance. knocked. 두드렸습니다. and a servant girl. 여자 종이 하나 나왔는데요. 로다. 로다라고 이름하는 여자 종이 나왔습니다. came to answer the door. 그리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14.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when they recognized Peter's voice.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아차렸을 때 그녀가 알아차렸다는 거죠. she was so overjoyed. 너무 기뻐가지고 she ran back. 돌아갔습니다. without opening. 문도 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OR. 외쳤습니다. exclaimed 외쳤습니다. il is at the door. 베드로가 밖에 있어요 문 앞에 있어요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하나 여자아이는 힘쓰말하되 참말이라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You are out of your mind. 내 정신 나갔니? 그런 말이죠 They told her 그들이 그녀에게 말했어 When she kept insisting that it was so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주장했습니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They said,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It must be his angels. 그러면 아마 그의 천사일거야. 그의 천사가 틀림없어 16절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But Peter kept on knocking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And when they opened the door 그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And saw him 그를 보았습니다. They were astonished 1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구부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저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그들에게 조용하게 그의 손을 들어서 모션을 취했습니다.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오게 해서 나오게 하던 일 And their script. De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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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했습니다.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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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Described. 설명했습니다. How the Lord 하나님께서 어떻게 had brought him 그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지 Out of a prison 감옥으로부터 그를 어떻게 꺼내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Tell James. 말해라. James and the brothers about the 일에 대하여 James와 다른 형제들에게 전해라. He said. 그가 말했어요. And then he left. 그가 떠났습니다. For another place. 다른 곳으로. 7절까지가 베드로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39번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할 때에 성령이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13장 2절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In the church at Antioch there were prophets and teachers.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무원과 구린의 사람 루기오와 군봉왕 헤로스의 첫동생 마나엠과 미사울이라. 바나바와 시무원, 니제르, 루시우스, 키레네, 마나엠, who had been brought up with herod the tetrarch. 이게 붕봉왕이란 뜻이네요. 한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Tetrarch Tetrarch 베로스의 붕봉왕 베로스의 붕봉왕 루기오와 붕봉왕 엑봉왕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While they were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While they were The Lord wasping, worshiping, the Lord was, the Lord and the fasting, 내가 The Holy Spirit said, 성령이 말을 했대요. 성령이 말을 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주를 섬겨서 그들이 예배드리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Set apart from me, 나를 위하여 세팅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세팅되는 일들을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그들을 부를 거야, 그리고 일을 시킬 거야. 사울과 바나바에게 일을 시킬 거야.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는 일에 그들을 사용할 거야. 그런 뜻이죠.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the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rom me,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이 따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국어로에서 전도한 내용은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장 4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3절 문제가 전도한 내용이죠. 바나바와 사울이 국어로에서 전도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국어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타고 국어로에 가서 그들 중에 두 사람이 sent on their way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보내줬다 went down to Seluc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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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ailed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그리고 거기서 항해를 했다 from there to Cyprus 구부로에 구부로 배타고 구부로로 가서 구부로로 배를 타고 구부로까지 항해를 했습니다 The two of them sent on their way by the Holy Spirit went down to Seluccia and sailed from there to Cyprus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다시요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살라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했습니다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In the Jewish synagogue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John was with them 그들과 함께 있는 조언이 As their helper 그들을 도왔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쥐에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Who was an attendant of the proconsul? Attendant 기다리는 중 Attendant 수행하는 아 수행원이네요 수행원 이게 수행원입니다 자 proconsul 이게 총독이라는 뜻이겠죠 지방 총독입니다 proconsul 지방 총독 그러니까 Attendant of the proconsul 이러면 지방총독의 수행원 종독의 수행원 바울과 함께 종독 서기호 바울과 함께 서지우스 파울러스 서지우스 파울러스입니다. 종독의 수행원 이름입니다. The Procouncil 종독은 An Intelligent Man 종독은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었어요. Stands for Barnabas and Saul 바나바와 사울에게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죠. 보냈습니다. Because he wanted to hea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기 때문이지요. Who was an attendant of the Procouncil Sergius Paulus The Procouncil An Intelligent Man sent for Barnabas and Saul because he wanted to hear the word of God.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종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But Elon Musk The Sussle That is what his name means Obst them and tried to turn the Procouncil from the face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마술사 엘루마는 The Sussle The Sussle 엘루마 마술사는 Obst 반대하여 그들을 반대하여 Try to 열심히 애를 썼어요. Turned 통독이 돌아서지 못하도록 돌아가지 못하게 From the faith 믿음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엘을 썼습니다. 그들과 대적해서 대적했다는 거죠. 두 번입니다. 두 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강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보겠습니다. 자 사울 who was also called 파울 자 폴 역시 사울 사울인데 사울인데 바울이라고도 불렸습니다. Failed with Holy Spirit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Looked straight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엘루마스 엘루마 사울이 엘루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않냐 하겠느냐 You are a child of the devil 마귀의 자식이여 마귀의 자식이여 마귀의 자식이여 원수라 원수 의의 모든 의의 모든 것의 원수 즉 You are full of all You are full of all deceit deceit and trickly 책략입니다. 책략입니다. The seed 책략입니다. 책략 교직과 악행 책략과 속임수 책략과 속임수의 모든 종류 종류다 너는 악행이 가득 모든 종류가 너에게 가득하구나 Will you never stop 그만두지 못할까 Perverting 변태 Perverting Perverting 나쁜 길로 이끄는 길 너는 그 변태짓을 그만두지 못할까 The right ways of the world 바른 길을 바른 길 하나님의 바른 길을 악용하는 것을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You are a child of the devil and an enemy of everything that is right You are full of all kinds of deceit and trickly Will you never stop perverting the right ways of the world The right way of the world Now, the hand of the Lord is against you The hand of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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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손이 against you 너를 너를 맞선다는 거죠 You are going to be blind 너는 곧 맹인이 될 거야 And for the time You will be unable to see the light of the sun 너는 태양의 빛을 unable 할 거야 이제는 볼 수가 없을 거야 볼 수가 없는 때가 올 거야 Immediately 즉시 Mist 안개가 Undiagnosed 어둠이 Came over him 그를 덮어버렸어요 And he and he gr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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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meone 누군가를 찾았어요 To read him 그를 이끌어 줄 사람을 By the hand 그가 손으로 그를 이끌어 줄 사람을 더듬어서 찾았어요 Now, the hand of the Lord is against you You are going to be blind And for the time You will be unable to see the light of the sun Immediately Mist and darkness came over him And he groped about seeking someone to read him by the hand 이에 정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When the proconsul saw 정독이 보았어요 보았을 때 What had happened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을 때 He believed 그가 믿었습니다 For he was amazed at the teaching about the Lord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When the proconsul saw what had happened He believed For he was amazed at the teaching about the Lord 13장 4절로 12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구부로에서 전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1절입니다 41절입니다 41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친 뒤에 그리스의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무리들이 오해한 곳이 어디입니까? 다시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고친 뒤에 그리스의 두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무리들이 오해한 곳은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2절입니다 4장 4절로 12절을 갑니다 루스드라에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인 루스드라에 인 루스드라에 세르맨 크리폴드 크리폴드가 전름발이라 그랬죠 세르맨 크리폴드 전름발이 한 사람이 앉아 있었더라 루스드라에 인 히스 핏 발을 쓰지 못하는 전름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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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폴드 뭡니까? 전름발이 똑같은 뜻이네요 크리폴드 Who was lame from birth 태어나면서부터 절름발이 and had never worked 걸어본 적이 없어 결코 걸어본 적이 없어요 In 루스드라 there sat a man crippled in his feet Who was lame from birth and had never worked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He listened to Paul as he was speaking 자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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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입니까?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이 전름발입니다 그가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를 보았습니다 directly 직접 그를 보았습니다 So that he had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를 치료할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He listened to Paul as he was speaking Paul looked directly at him so that he had a face to be healed 큰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and called out Stand up on your feet at that 그렇게 하자마자 that man jumped up 점프했어요 벌뚝 일어났어요 and began to work 걷기 시작했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When the crowd saw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에 What Paul had done Paul이 한 행동을 Paul이 한 일을 그 크라우드 무리들이 보았을 때 They shouted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In the 루가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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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으로 소리쳤습니다 루가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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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랭기시드 God have come down to us in human form Human form 사람의 형상으로 Us 우리에게 down to 내려왔다 Come down 내려왔다 누가 The God 하나님이 루가오니 루가오니아 말하는 자 이므로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므로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므로 그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고 불렀다는 거죠 바울을 12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루스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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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제우스라고 부른 사람은 누굽니까 조금 전에 했죠 14장 12절입니다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스테이 콜드 제우스 제우스라고 불렀죠 43번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회의 후에 사도와 장로와 본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와 신라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로 갑니다 5장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신라더라 통일 편의 사도와 하다나 사도와 사도와 아버지 장로와 엘델을 위드 훈은 교회가 decided to choose 선택하여 결정한 그들 중에서 own man 그들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결정해서 and send them 택하여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to Antioch으로 보내기를 결정했습니다 with 누구를? Paul, Paul, and Barnabas Paul과 Barnabas를 Antioch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They chose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유다, 유다는 바사바라고 불렸답니다 and the sillas, 신라 두 사람을 who were leaders among brothers 형제 중에 인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leaders among 형제 사이들, 형제 중에서 리더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시요 Then the apostles and elders with whole church decided to choose 이 발음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chose입니까? choose입니까? chose, choose choose, choose, choose some of their own men and send them to Antioch with Paul and Barnabas They chose, chose 이것도 선택했다 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하나 빠졌죠 일이네요 일이네요 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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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입니다 일 자 이제 chose와 choose는 같은 의미인데요 chose는 chose는 나타내어 현재를 나타내어 현재 고른다는 뜻이고요 chose는 chose는 골랐다 과거에 골랐다 과거에 골랐다 과거에 골랐다 과거에 골랐다 과거에 골랐다 유다를 그리고 신라를 과거에 고른 사람들 44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갈라서는 내용은 사도행전 몇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15장 36절로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드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가 말했습니다 바나바가 말했습니다 let us go back 돌아가자 and visit brothers brother 형제들에게로 형제들을 방문하자 in all in all towns 그 성으로 형제들 방문했던 그 성으로 다시 돌아가자 where we preached world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한 그 장소 and see how they are doing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보러 가자 sometime later forth said to 바나바 let us go back and visit brothers 형제들을 방문하러 가자 in all the towns 그 도시로 where we preached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37절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 wanted to take John also called Mark with them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죠 바나바가 그러자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합니다 but Paul did not think 생각합니다 안 좋게 생각해요 it wise to take him wise 지혜롭다 지혜롭다 지혜 자 슬기로운 wise 그가 그들을 그를 take him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고 그런 폴은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because he had deserted deserted 버려진 des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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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버려뒀다 deserted 그들을 누굽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 마가가 버렸다는 거죠 had not continued continued with them in the work 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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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그 일을 함께하는 것이 계속 하는 게 아니다 계속 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계속 안 한 글을 밤빌리아에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았다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 를 데리고 가는 것이 Did not think it was wise to take him 안 좋게 슬기롭지 않다고 생각한 겁니다 Before did not think it was wise to take him because he had deserted them in Pamphylia and had not continued with them in the work 이렇게 6절까지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스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러로 가고 They had a search of shop Disagreement 서로 Disagreement 했습니다 불쾌한 일입니다 불쾌하게 서로 불쾌하게 날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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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쾌하게 서로 각자 They partied 각자 company Party 했다는 거죠 파트별로 company company인데 company는 동료잖아요 동료 회사인데 무리 무리 그죠 part company 각자 동료 동료가 파트별로 그들이 기차 갈라섰다는 거죠 기차 갈라섰다는 표현이 partied company입니다 팀이 다투어 A sharp disagreement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타고 구부러로 갔습니다 바나바 took Mark Mark를 데리고 and sailed for Cyprus 사이프러스를 항해했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습니다 Paul chose Silas and left 신라를 선택해서 Paul이 떠났습니다 commanded by the brothers 형제들에 의해서 명령 받은 것 To the grace of the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성제들에게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는 거죠 15장 36절로 41절에 나옵니다 45번요 바나바와 동행한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요한입니다 15장 37절 조금 전에 나왔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갔습니다 바나바의 원티드 투 테이크 존 also called Mark 마가의 또 다른 이름은 요한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곳이 어디입니까 드로아입니다 서병제 16장 80절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So they passed by 무시아 and went down to Troas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During the night Paul During the night Paul Paul이 밤에 서인 밤중에 During the night 밤중이래 Paul이 밤중에 had a vision 환상을 봤습니다 Of a man 사람의 환상을 봤습니다 Of a man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봤습니다 Standing 그가 서 있었어요 And begging him 그에게 구글을 했어요 강구했어요 Come over to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로 건너오세요 And help us 우리를 도와주세요 들어와죠 10절입니다 9절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After Paul had seen the vision Paul이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We got ready 우리는 준비를 즉시 At once 즉시 준비했습니다 To live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로 떠날 즉시 떠나려고 준비했습니다 Conclu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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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함한다라는 알고 있는데요 아 결론 결론 Concluding Concluding 우리 논문 같은 거 쓸 때 Concluding 제일 뒤에 결론이 이거죠 Concluding The God hath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to them, 호금 전하라고, preached gospel, 우리를 불렀다. Call us. 그게 결론이란, 하나님의 결론은. After Paul hath seen the vision, we got lady that wants to live for Macedonia in concluding that God hath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드로와입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것입니다. 47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로 소개되는 도시의 이름은 뭡니까? 빌립보입니다. 16장 12절입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 12절이요. 여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요하다가. From there we travel to 필리피, a Roman colony, 식민지죠. Roman colony and a leading city of the district of Macedonia. 마게도니아 지방의 리딩시티 라는 말이 그 지방에서 가장 좋은 도시, 주요 도시라는 뜻이네요. leading city. 리딩시티. 마케도니아 지방의 주요 도시인 로마 식민지 필리피, 필리포. and we stayed. 우리는 머물렀습니다. there are several days. 여러 날을. 어디라고요? 빌립보. 48번입니다. 사도행진에서 바오리 전도여행 중 안식일에 두아디라시의 자색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난 장소는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16장 13절 14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On the Sabbath, 안식일이죠. We went outside. 밖에 나갔습니다. The city gate. 문밖. 문밖. To the live. 강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Where we expected. 기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그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We sat down and began. 우리는 앉았습니다. 그리고 to speak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To the women. 여자들에게요. Who had gathered there.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요. On the Sabbath, we went outside the city gate to deliver, to deliver, to deliver, to deliver, where we expected to find a place of a prayer. We sat down and began to speak to the woman who had gathered there. 4절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 One of those listening was a woman named Lydia, a dealer, a purple clothes, 자색옷 이죠. Purple, 자색옷감 딜러입니다. And from the city of Tiatira, 두아디라입니다. Tiatira, 시티로부터 온, 시티에 서 있는 자색옷감 장사. Who was a worshiper? Worshipper of God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The Lord opened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열었습니다. Her heart 그녀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To respond To false message 바울의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바울의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대답하도록 The Lord opened her heart 그녀의 마음을 오픈했습니다. One of those listening was a woman named Lydia, a dealer in purple clothes from the city of Tiatira, who was a worshiper of God. The Lord offered her heart to respond to false message. Queen, from the city of Tiatira, which was a selfishly philipo, dicha opa.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내 집 전체가. 50번 문제. 바울이 2차 전도 유행 중 3주 정도밖에 머물지 못하고 베리아를 거쳐 아덴으로 피신해야만 했던 도시는 어디입니까?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 9절입니다. 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9절까지입니다. When they had passed towards 암피폴리스 and 아폴로니아, they came to Thessalonica where there was a Jewish synagogue.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As his customers, 바울이 그의 습관대로 All went into the synagogue에 들어가서, and on three Sabbath days, 안식일 3번이 지나가도록 거기서 He is reasoned, 추리하다. 이론적으로 논이하여 설득하다. 논하다. 논하다입니다. Reasoned with them. 그들과 함께 논했습니다. from the scripture. 성경 말씀을 논했습니다. 뜻을 풀어.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정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Explaining and probing. 설명했습니다. Explaining. 설명했습니다. probing. 정언했습니다. That Christ. 그 그리스도가 had to suffer. suffer. 고통을 받을 것이야. 고통을 받아야만 했어. And rise from the dead.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났어. 그것을 probing. 정언하고 설명했습니다. This Jesus. 이 예수가. I am proclaiming to you.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가. That Christ. 그 예수야. 그 그리스도야. 라고 말했습니다. 4번요. 그 중에 어떤 사람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의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Some of the Jews were persuaded. 설득하다. Persu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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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하다. 설복하다. These were 존함을 받고 존함을 받고 설득함을 받고 이런 얘기죠. 그 유대인 중에 몇몇이 설득함을 받고 조인했습니다. Paul and Silas. Paul과 신라에게 함께 했습니다. As did a large number of God. God. God fearing. God fearing. God fearing.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God fearing. God fearing. 신을 두려워하는. 신을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인들. God fearing. Greeks.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 large number of God fearing Greeks. and not a few. Prominent. 죽지 않은 귀부인입니다. Prominent. 견조한. 돌기한. 두드러진 탁월한. 뭐 이런 뜻이네요. Prominent. Prominent. 탁월한. 탁월한. 독특한. 특별한. Prominent woman. Some of the Jews were first aided and joined foreign sailors as they the large number of God fearing Greeks. and not a few. Prominent women. 5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But Jews were zealous. 시기한다는 거죠. zealous.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So they rounded up. rounded up. 데리고. Some bad characters.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을 rounded up. rounded up. 저자를 어슬렁거리다. 뭐 이런 건데요. 모라 모으다. 모라. 그들을 같이 데리고. 데리고 라는 뜻이네. 이게 rounded up. 그 불량한 사람들을 몰아서 함께 데리고. From the marketplace. 시장으로부터. 시장으로부터. 훌륭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characters. rounded up. 몰고 왔어요. 그리고 성을 소동하게 했어요. 폼드 몹. 폼드 몹. 폼드 몹. 플래시 몹 할 때. 그 몹. 이겁니다. 이거 몹. 폭도입니다. 폭도. 몹. 폼드 몹. 폼드 몹. 폼드 몹. 폼드 몹. 를 갖춘. 그러니까. 폭도. 불량한 사람들을. 불량한 사람들을. 불량한 사람들이. 폭도. 어. 폭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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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장에서. 그... 데려다가. 데려다가. and started a riot in the city. 폭동입니다. riot. started riot.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city에서. in search of Paul. they rushed. 그들이 러쉬했습니다. 야손 사우스. 야손의 집으로 러쉬했습니다. 들어갔다는 거죠. 찾아 들어갔다. 러쉬. 서둘렀다. 경솔하게 행동으로 옮기다. 그런 거죠. 경솔하게 러쉬. 쳐들어갔다는 뜻이 맞겠네요. the last to Yasson's house. 야손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in search of Paul and Sellers. 폴과 신라를 찾았습니다. in order to 그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in order. 지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하려고. out of the crowd. 그 무리로부터.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백성이 crowd입니다. 백성으로부터 끌어내려고. out of. bring them up of. out of. 이게 이제 끌어내려고 입니다. 그들로부터 끌어내려고. 누구를요. 끌어내려고 입니다. in order to가. 강제라는 의미가 있죠. in order to에.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but the Jews were jealous. so they rounded up some bad characters from the marketplace. formed a mob and started a riot in the city. they lost to Yasson's house in search of Paul and Sellers. in order to bring them out to the crowd. 9절까지죠. 발견하지 못함에 Yasson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메. but when they did not find them 그들이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they dragged 끌고 갔습니다. dragged Yasson을 끌고 갔습니다. and some other brothers 야손과 그의 형제들 끌고 갔습니다. before the city official city의 관리자들 앞에 끌고 갔습니다. 시청 시 관리자들 앞에 업장들이라고 되어있죠. 시 관료들 관리인들 공무원들 앞에 끌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shouting. these men who have caused trouble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all of the world 온 천하를 어지럽히고 have now come here 여기에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가 잡아왔다 그거죠. but when they did not find them they dragged 야손 and some other brothers before the city officials shouting. these men who have caused trouble all of the world have now come here.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드이다 하니 and 야손 has welcomed them into his house they are all defying defying이 명령을 거절하다 이런 뜻같은데요 무시하는 거네 defying defying 무시하다 저리되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다 they are all defying these kaiser's decrees 그의 decrees 그의 신존되게 decree 법령 법을 가이사르의 법을 무시하는 그들을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saying 그들이 말하기를 that there is another 다른 게 있대요 king 다른 왕이 있답니다 one called jesus 그 사람이 예수래요 and jason has welcomed them into his house jason jason 안녕했습니다 그들을 그의 집으로 끌어들여서 안녕했어요 아주 친절하게 받아들였어요 they are all defying kaiser's decrees 그들은요 전부 다 kaiser의 법령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왕이 또 다른 가이사 말고 또 다른 왕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예수래요 그 얘기입니다 8절요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when they hear this 이 말을 들었을 때 the crowd 무리들이 and the city officials 그 업장들이 그 시의 관리들이 were drawn into 뭡니까 이게 투모일 소란 투모일 소란 투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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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동하여 드론 던져 던지다 던지다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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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는 말이 drawn into turmoil 이렇게 이렇게 소동 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 drawn into turmoil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외워두는게 낫겠네요 drawn into turmoil 폭동 폭동 속으로 던지다 뭐 직역을 하자면 그렇게 되겠죠 when they hear this the crowd and the city officials were drawn into turmoil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습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then they made 야손 one and the others post-bond and let them go 보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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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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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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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예라는 뜻입니다 정서라는 뜻도 있구요 자 정서라는 뜻이 맞겠네요 forced 정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을 보정하는거죠 보습금 then they had just and others post-bond and let them go 가덴으로 가덴으로 피신해야만 했던 도시는 1장 1절로 9절까지 세살론이 갑니다 51 51 야손이 복음을 들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읽었죠 야손 야손이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welcome into the house 자기 집으로 받아들였죠 복음을 들은 도시는 대살론이 갑니다 52번요 바울이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던 곳은 어디입니까 아덴입니다 16 17장 16 18절입니다 8절까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While four was waiting for them in Athens 바울이 기다리고 있을 동안에 그들을 기다리다가 어디서 아덴에서 아테네에서 She was greatly distressed distressed 고민했다 고민했다 큰 고민이니까 격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나봐요 She was greatly distressed 이건 이제 고민했다인데 많은 고민이니까 격분이 된거죠 To see that the city was full of idols 우상이 가득 찬 도시를 보고 greatly distressed 했다는 거죠 고민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한 번에 격분을 한 게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17절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So he reasoned 아까 이거 나왔죠 변론하는 겁니다 함께 논쟁하는 겁니다 In the synagogue In the synagogue 신하고고에서요 해당해서 With the Jews 유대인들과 And God fearing Greeks 그리고 경건한 헬라인들과 reasoned 했다는 거죠 As well as As well as As well as As well as 날마다 이게 날마다 점점 더 In the marketplace 시장에서 Day by day 날마다 With those who happen to be there 거기에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거기에서 무슨 일들을 만드는 사람들과 날마다 reason 했다는 거죠 8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어 철학자들도 과울과 쟁론할 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하를 전하기 때문이라라 A group of Epicu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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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toic Philosophers Began to dispute Dispute는 쟁론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분쟁이란 뜻입니다 논쟁 논쟁 말다툼 말다툼을 시작했습니다 Dispute With him 그와 함께 그거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Epicureans And Stoic Philosophers 와 함께 바울이 Dispute 했다는 거죠 논쟁했습니다 Some of them asked 그중에 몇몇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What is this? Babler trying to say Babler Babler 가 서투르게 찌꺼리는 어린애 Bab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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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혓짤뱅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냐 지금 어린애 같은 말을 하고 있네 어린애 같은 말을 하고 짓거리고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others remarked 어떤 사람은 remarked 하기를 remarked 주목하기를 말하기를 논평하기를 remarked he seems 그가 뭐뭐 같다 to be advocating 옹호 advocating foreign gods 이방신들을 옹호하는 사람과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they said this because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Paul was preaching Paul이 preaching the good news about Jesus and the resurrection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Paul이 부활한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보금을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8절까지죠 아덴입니다 53번요 Paul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설교한 곳은 아덴의 어디입니까 아레오바고인데 22절부터 31절까지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연설이 나오죠 Paul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레오바고에 서서 말했습니다 men of athens men of athens I see dead and everywhere you are very religious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For as I walked around 내가 돌아보니까 walk around 해보니까 and looked carefully 내가 주위에서 본 게 있거든 at your object of worship 예배를 드리는 어떤 너희들의 어떤 물건들 중에 말이야 I even found an altar 내가 재단을 발견했거든 with this inscription 등록된 비문 비문 비문이 적힌 재단을 봤거든 재단을 발견했거든 그게 뭐라고 적혀있냐면 To an unknown god 알지 못하는 신 이라는 인스크립션 를 봤거든 Now what you worship as something unknown I am going to proclaim to you Pro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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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해 줄게 Proclaim 설명해 줄게 Proclaim 설명해 줄게 선포해 줄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천에 계시지 아니하고 The god who made the world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everything in it is the lord 모든 것에 있는 주 그러니까 하늘의 주님은 모든 것에 있다 모든 것에 천지의 주제시다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라는 뜻이죠 Everything in it is the lord of heaven and earth and does not 그는 live in 그는 있지 살지 않는다 tempers 성전에 built 만든 by hands 손으로 만든 temple에 not live 한다 살지 않는다는 거죠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and he is not served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by humans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as if he needed anything 만약에 그가 뭔가가 필요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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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if 필요해서 as if 마치 마치라는 뜻이죠 마치 뭔가가 필요해서 사람의 손에 의해 섬김을 받는 그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Because he himself gives all men's life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everything else 모든 것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야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From one man he made every nation of man 한 사람의 국가 한 사람으로부터 모든 국가가 만들어졌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니까 지구 전체가 다 기업이 되게 하시고 유산이 되게 하시고 일이 하는 자체로부터 funcion되어 주시니 결정한, 단호한, 결혼한, 결혼한, 결혼하게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Determined 결정하시고 뭐를 결정하시고 The time 그들을 세팅하기 위한 시간을 결정하시고 이게 연대입니다 and the exact place exact 제한이란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나 정확한 정확한 장소 그들이 살기 위한 장소를 정확한 장소를 정하시고 From one man he made every nation of man that they should inhabit the whole earth and he determined the time set for them and the exact places where they should live 27절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미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God did this so that man would seek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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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된매 사람들이 그를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and perhaps 그리고 아마 reach out of for him 그거는 reach out reach out reach out reach가 도착하다 라는 뜻인데요 손을 내밀다 손을 내뻤다 손을 내뻤다 손을 내뻤다 그를 위해서 손을 내밀고 찾고 하기 위한 사람이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위에 있는 이것이요 and find him 그리고 그를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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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not far from each one of us 우리 학자로부터 No Not far 멀지 않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러나 28절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이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For in him we live 우리는 삽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삽니다 그의 안에서 삽니다 And move 움직입니다 기동한다고 되어있죠 움직입니다 그리고 Have our being 존재합니다 Have our 우리 존재가 우리의 존재를 가집니다 As some of your own poets As some of your own poets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중에 있는 신 몇 명이 Have said 어떤 말을 하는데 We are his offspring Offspring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 적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닙니라. therefore 그러므로 since we are God's offspring 우리의 하나님의 소생이 우리가 된 이후로부터 we should not think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지 않는다. that the divine being 신의 존재 신의 존재가 like gold 금 같지 않다. 금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언도. or self. or stone. 금이나 은이나 돌. an image made.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요. by man's design and skill. 사람의 디자인과 기술로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렇게 should not think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therefore since we are God's offspring, we should not think that the divine being is like gold or silver or stone, an image made by man's design and skill.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In the past God, overlooked. In the past God, overlooked. In the past God, overlooked. Overlooked. Such ignorance.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overlooked 강과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을 강과하던 시대에 또 알지 못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고 강과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갔다는 거지 Now 하지만 이제는 He commands 그가 명령했어 All people 많은 사람들에게 Everywhere To repent 어디서든지 다 회개하라고 명령했어 In the past God overlooked such ignorance But now He commands all people Everywhere To repent 바울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라고 설교한 곳은 아덴의 아레오바고입니다 54번요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한 곳이 어딥니까 고린도입니다 18장 1절로 18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After this, Paul left Athens and went to Corinthians 아굴라라는 본도에서나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메해 이들까지입니다. There we met. 그들이 만났습니다. A Jew named Aquila. Aquila 라고 이름하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A native of Pontus Pontus의 A native of Pon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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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from 로부터 나와 온 겁니다. 부모로부터 최근에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가? Italy with his wife Priscilla. 그의 와이프 Priscilla와 이탈리로부터 최근에 왔어요. 왜 왔느냐? because 클라우디우스가 오더를 명령했어요. All the Jews, 모든 유대인들은 live long 로마를 떠나라. All went to see them. 오 바울이 그들을 보려고 갔어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And because he was tent maker as they were Tent maker 그들을 함께 했어요. He stayed and walked And walked. 그들을 함께 머물고 함께 일했습니다. 왜? Tent maker가 그들의 같은 직업이었거든요. And because he was tent maker as they were, he stayed and walked with them. 4절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건면하니라. Every Sabbath he reasoned. 강론. 논쟁했다는 거죠. In the synagogue, trying to persuade. 아까 우리 강론이라고 들었죠. First aid Jews and Greeks.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에게 trying to persuade 했습니다. 5절입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했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했습니다. When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올 때 For devoted 저주를 받았다. 한신적인, 헌납된 Forry Forry himself, 그 스스로 Exclusively 독점적으로 사적으로 스스로 To preach 독점적으로 그 혼자 Exclusively 독점적으로 설교를 했다는거죠 Exclusively 독점적으로 혼자서 했다는거 독점적으로 독점적으로 오로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면서 헌신했다는거죠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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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But when the Jews opposed Opposed 이게 비방한다는 뜻입니다 반대한다 반대합니다 보를 반대합니다 And became abusive 남룡하다 독설 남룡 이런거네요 비방하근을 독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He shook 독설 He shook out Shook out Shook out이 옷을 털다 라는 뜻인가 봅니다 Shook out 흔들렸다 펼치다 흔들어내다 It's close 그의 옷을 shook out 했습니다 흔들었습니다 털었습니다 In protest In protest And said today 그들이 너희 젊어져 그들을 보고 said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protest protest 그의 공격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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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Your blood be on your own hands 너희들의 피가 너희들 스스로의 너희들 자신의 머리 위에 갈 것이다 I am clear 나는 깨끗하니라 Of my responsibility 내 책임으로부터 나는 깨끗하다 From now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On I will go to the Gentiles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갈 거야 유대인들에게 만정 다 떨어졌어 그런 얘기죠 But when the Jews opposed Paul and became abusive He shook out his clothes in protest and said to them Your blood be on your own hands I am clear of my responsibility From now on I will go to the Gentiles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Then Paul left the synagogue and went next door to the house Titus Justus Titus Justus A worshipper of God Then 그리고 Paul이 떠났습니다 시나고그를 떠났습니다 그 다음 문이 있는 집으로 To the house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Titus Justus 가 Titus의 집 문 그 집으로 갔습니다 Worshipper of God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회당전 그리스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리스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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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who heard him, 그 말을 듣고 믿었습니다 and were baptized 세례도 받았습니다. 구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아라. One night, the Lord spoke to Paul in a vision. 밤에 vision, 환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스포크했습니다. 말했습니다.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마. Keep on speaking. 말해. Do not be silent. 조용히 하지 말고. One night, the Lord spoke to Paul in a vision. Do not be afraid. Keep on speaking. Do not be silent.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For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동안, and no one is going to attack, 너를 아무도 공격할 수 없어. Because, 왜냐하면, I have many people, 내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있어. In this city, 이 도시에 내 편이 많다는 거죠. For I am with you, and no one is going to attack and harm you. Because,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1절까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The fourth day, the four year and a half. 1년 반이죠. 1년 반이니까 6개월이죠. Teaching them.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가야의 총독은 누구였습니까? 아가야의 총독. 뒤질러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 While 갈리오 was proconsul. 아까 브로콘솔이 지방총독이라고 그랬죠? Of Acha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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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ews made United Attack. 유대인들이 United 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연합해서 공격했어요. Attack on Paul. Paul을 공격했어요. And brought him. 그를 데리고 갔어요. 또 인투콜드 법정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갈리오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Consul, 갈리오. 갈리오였습니다. 56번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킬라 부부를 처음으로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8장. 1, 2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 After this, Paul left Arden's and went to Corinth.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킬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There he met a Jew named Aquila. Aquila라고 하는 대인을 그가 바울이 만났습니다. Native of Pontus. 폰도 태생입니다. A native of 태생이라는 말이죠. Who met recently. 최근에 어디로부터 왔습니다? Come from Italy. 이태리로부터 왔습니다. 그리스킬라와 함께 왔습니다. Because Claudius had ordered 왜냐하면 왜냐하면 글라우디오로 컨솔 글라우디오리 종독이 어쨌든 글라우디오가 had ordered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For the Jews 모든 유대인들이 롬 리브 로마를 떠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For when to see them For when to see them 폴이 그들을 만나러 가 7번입니다. 다음 중 바울이 서운한 바가 있어 머리를 깎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서운한 바가 있어 머리를 깎은 곳은 어디입니까? 갱그레아입니다. 갱그레아입니다. 8장 10번 바울은 더 열어남을 머물다가 성재들과 작별하고 배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새 그리스킬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운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call Paul 여러 날 머물다가 for some time 여러 시간동안 rage librer Whether 형제들 brother. 형제들. 형제들과 떠났습니다. Then he left. brother sailed for Syria. 시리아로 배를 타고 갔다. 방해라는 뜻이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갔습니다. A company. by. company는 동행했다 는 뜻이죠. 동행했습니다. 브리스킬라. 브리스킬라. 앤드 압텔라. Before he sailed. 그가 항해하기 전에. 항해하기 전에. 그가 sailed for Syria. 시리아로 가기 전에. He had his hair cut off. 그가 그의 머리를 깎았습니다. At cancureia. 캥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왜요? Because of. 그것 때문에. Her vow he had taken. 그가 맹세한 것 때문에. Vow는 맹세입니다. 맹세한 것 때문에. Paul stayed on in Corinth for some time. Then he left the brothers and sailed for Syria. accompanied by 브리스킬라 and 아킬라. Before he sailed. He had his hair cut off. At cancureia. Because of a vow he had taken. Vow. Vow가 맞는 발음이죠. Vow. 바울이 머리 깎은 곳 경거래합니다. 58번. 사도행전에 따르면 아볼로의 출신지는 어디입니까? Aleksandria입니다. 8장 24절입니다. Aleksandria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사람은 음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태인의 환경이었습니다. mean file. Mm. Mm. Y. 아볼로 라고 하는 유대인이 위대인이 mean file. 유대인이 mean file. 위대인의 외모와의. 그동안에 이 이야기는 바뀌어. 한편 이야기는 바뀌어. 한편이라는 뜻입니다. been quiet. been quiet. you named Apollo.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a native of Alexandria. Alexandria가 a native of 입니다. 태생입니다. Alexandria 태생입니다. came to 에페소에 왔습니다. he was a London man. 그는 배운 사람입니다. without due knowledge of the script. 성경의 지식에 통과된 사람입니다. been quiet. a native of Alexandria came to 에페소스. he was a London man. with a true knowledge of the scripture. Alexandria 59번입니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친 곳은 어디입니까?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복음을 가르친 곳은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4절부터 28절까지. 4절은 했구요.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아굴로 가요.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았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답니다. He had been i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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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way of the Lord 그가 그가 주님의 법도를 instruct 했습니다. 해 왔습니다. 지시받아 선도하다 보고하다 명령하다 또하다 그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선포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될까요? 그는 일찍이 그는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길을 인스트럭터 했습니다. 인스트럭터 했습니다. 인스트럭터 했습니다. 전도했다 라는 말로 하면 되겠네 배워서 가르쳤다 배워서 가르쳤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크로에이트 베벌 열렬히 베벌 베벌 열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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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열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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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있죠 큰 열심으로 말했습니다 and taught teach 과거형 가르쳤습니다 taught about about Jesus 예수의 만한 것인데 정확히 accu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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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에 관한 것을 예수에 관한 정확한 것들을 예수에 관한 정확한 것들을 가르치고 말하고 큰 열심이 있었습니다 so 그러나 we knew only the baptism of John 요한의 베레만 단지 알았습니다 we had been instructed we had been instructed instructed 예 instructed가 어떤 구조를 세우다 뭐 그런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뼈대를 세우다 구조를 만들다 뭐 그런거죠 instructed in the way of the lord and he spoke with great fervor fervor and taught about Jesus accu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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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발음이 거의 무검처럼 나죠 accurately 미국식 발음이 다 T 발음이 무검입니다 accurately though she knew only the baptism of John 흑인발음이 흑인들이 하는 영어 그렇더라구요 T 발음이 거의 무검이 나더라구요 영국식은 T 발음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베베소입니다 그리스길라와 아굴라 보고 가르친 것 15절까지 했죠 26절로 갑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리스길라 그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he began to speak he began to speak bol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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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히 대담하게 boldly boldly 대담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synagogue in the synagogue 대담하기 시작했습니다 boldly when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healed him 그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을 때에 they invited him 그들을 초청해서 바볼로 가는 말들을 듣게 했을 때에 to their home 그들의 집으로부터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and explained 그에게 설명했습니다 the way of the god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adquatically adquately adquately 적절하게 적절하게 응 adquately adquately she began to speak boldly boldly in the synagogue. 대담하게 입니다. bold라는 말이 진하게라는 뜻이거든요. 진하게라는 뜻인데 뒤에 ly가 붙어 가지고 대담하게 이런 뜻입니다. 시나가 when briskila and akila healed him, they invited him to their home and explained to him the way of God more adequately. 정확하게 17절. 바블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성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경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 미뤄라. 아볼로입니다. 아볼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When apholos wanted to go to acaia. 아카이아죠. 아가야로 wanted to go. 가기를 원했습니다. 아폴로가 가기를 원할 때에 The brothers encouraged. 격려했다는 거죠. 성제들이 그를 encourage 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and rot. The disciples.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They are to welcome him. 그를 환영해 주기를. 환영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On arriving. 도착했을 때에 He was great.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Those who by grace and believe 은혜와 믿음에 의해 은혜와 믿음에 의해 은혜와 믿음으로 가득 찬 은혜와 믿음이 믿음에 의해 사는 자들이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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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볼로에게 그레이트 헬프 했다는 거죠.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For he 능력이 다해있고 나만에 의해 알바라게 나 빙고러슬리 빙고러슬리 빙어러슬리 빙고러슬리 원기 있게 활발하게 힘 있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있죠. 알바라게 빙고러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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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gil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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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uted. 반박하다. 넘박하다. 이런 뜻입니다. Vigilously reputed. 힘있게 이기미로라가 이게 이게 논박하다. 논쟁하다 입니다. Vigilously reputed the Jews in public debated.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debated 했다는 거죠.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논박했습니다. 힘있게 Vigilously. probing. probing. 정거했습니다. from scripture. 성경으로부터 정거하고 논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으로부터 정거했다. probing. 정거. 정언했다는 말이죠. 정언. 정명했다. probing. 정명했다는 거죠. Vigil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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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uted. for he vigorously reputed the Jews in public debate. proving from the scriptures that Jesus was the Christ. 아볼로죠. 아볼로. 아볼로. Vigilously reputed. 한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61번 문제. 바라완에 알맞은 말을 넣으세요. 바울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누구와 누구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죠. 바울이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he sent. 그가 보냈습니다. two of his helpers. 그를 돕는 사람 중의 두 사람을 Timothy and Erastus. 에라스도와 디모데 를 보냈습니다. to Macedonia. 마케도니아로 보냈습니다. while he stayed in the province of Aes a little longer. 그리고 그동안에 그가 머무는 동안 그가 머물렀습니다. The province of Aes. 아시아의 한 지방. 아시아의 한 지방에 a little longer. 아주 길지 않은. 조금 뭐 잠시 뭐 이런 뜻이죠. 조금 더 머물렀다는. 조금 더 머물렀습니다. he sent two of his helpers, Timosi and Erastus, to Macedonia while he stayed in the province of Aes a little longer. Timosi and Erastus. 62번입니다.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장사하던 은장색은 누구인가?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장사하던 은장색은 누구인가? 데메드리오입니다.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식공들에게 즉지 않은 불의를 하게 하더니, 아그 예정은 누구 카페는 아니라고 계십니다. 이 Это 은장색은 Who is a silver smith 은장색과수입니다. 은세공자입니다. 은세공자입니다. 은세공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네요. A silver smith named Demetrius who made silver shillwins of Artemis 바데미의 신상 모형 신사네요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의 신전을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Brought in no little Brought in no little weakness 죽지 않은 사업을 Brought 했습니다 보내주었다는 거죠 For the craftsmen 특궁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장인들이네요 크래프터 크래프터가 크레인 크레인 그거 거든요 이동하다 이동하다 뭐 선박이네 선박 직업 기능 직업이 맞습니다 직업을 가진 사람들 직공들이라고 하겠네요 직공들이라고 되어 있죠 직공들에게 비즈니스인데 작지 않은 비즈니스를 드리에다 주었습니다 돈을 벌게 해줬다 그런 뜻이겠죠 데메드리오 A silversmith named Demetrius who made the silver charons of Artemis Brought in no real business for the crabsmith 데메드리오 63번입니다 유두고가 바울의 강론을 듣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몇 층에서 떨어졌습니까 유두고가 바울의 강론을 듣던 중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몇 층에서 떨어졌습니까 3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로 갑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함청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상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He was a young man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윈도우에 앉아 있었습니다 Who was sinking into a deep sleep. 잠에 깊이 sinking 빠졌습니다. sinking 이란 말은요 공업용으로도 쓰입니다. 삼각형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싱킹이 날카로운 부분을 처리해주는 것도 싱킹이라고 합니다. 깊이 깊이 빠져드는 거죠. 이렇게 삼각형 밑으로 deep sleep 깊은 잠에 싱킹 했습니다. As Paul talk. Paul이 talk on 할 때에 and on, on and on, 오래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Talk on and on. 오래오래 하니까 잠에 깊이 빠졌던 겁니다. When he was a sound asleep. When he was. 그가 잠자는 소리를 들었을 때. Asleep. 돌다 라는 뜻을 듣고 있습니다. 아 죽어 죽은 아 아 fascinating Told가 죽어오때에 죽어 죽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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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asleep he fell to the ground from the third story and was picked up dead. 무슨 소리일까요 소름을 이기지 못하여 그가 죽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었을때 he fell 그가 떨어졌습니다 to the ground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from the third story the third story가 3층입니다 스토리가 3층이네요 아 스토리가 flow하고 또 다르군요 스토리 third story가 3층이네요 자 플라이트는 계단 천개라는 뜻이고요 this is a hundred story building은 백층이라는 뜻이네요 스토리는 건물의 층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스토리는 건물의 전체적인 층을 얘기합니다 저 건물은 3층짜리야 이렇게 할 때 스토리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아 여긴 1층 뭐 이렇게 할 때는 flow를 쓰고요 이게 바닥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닥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거는 3층 그 건물 자체가 3층짜리 건물이었나 봅니다 그렇죠 예 스토리라고 쓴 거 보니까 그 건물 자체가 3층짜리 건물입니다 flow라고 안하고 스토리라고 했잖아요 and was picked up dead 이렇게 보니 죽었더라 자 이게 죽음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죽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말로 제가 보이거든요 when he was sound asleep 여러분은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죽음의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는 이게 서양인들의 어떤 시각이 아닐까요 죽기 전에 어떤 소리를 듣는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죽을 때가 됐다는 거죠 이게 아 아 아 아 Sitted in a window was a young man's name. Eutychus who was sinking into a deep sleep as Paul talked on and on. When he was sound asleep, he fell to the ground from the third story and was picked up dead. 거의 죽음처럼 잠이 들었다. 뭐 그런거에요. 죽는 것처럼 잠이 들었다. 그렇게도 보이네요. 3층. Third story입니다. Third story.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64번. 유두고를 살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10절에 나오죠? 지금 Paul went down. Paul이 유두고가 떨어진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Through himself. 그 자신을 던졌습니다. On the young man. 그 젊은 사람의 위에 그 자신을 던졌습니다. And put his arms around him. 그를 안았습니다. His arms. 그의 팔로. Don't be alarmed. Alarmed. 이게 뭐에요? 경거망동 하지마라. 이런거에요. 알람.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떠들지 말라. 알람이 막 떠들잖아요. 시끄럽잖아요. Don't be alarmed. He said his life. 그가 살아있다. Paul went down. Through himself on the young man. And put his arms around him. Don't be alarmed. He said his life. 바울이죠. 5번입니다. 사도행전 몇 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설교를 합니까? 20장입니다. 7, 30장입니다. 7절부터 7절까지가 바울의 고별설교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From Miletus, Paul sent to Ephesus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Home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When they arrived. 그들에게 말하되 When they arrived. 그들이 도착하였을 때에 He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You know how I live.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The whole time I was with you. 내가 너희들과 당신들과 함께 항상 있을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From the first day. 내 첫날로부터 came into the province of age. 이 아시아에 내가 온 그 첫날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절요. 곧 모든 염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I serve the Lord. 나는 줄을 섬겼습니다. With great humility. 겸손. 모든 겸손과 With tears. 눈물과 함께 줄을 섬겼습니다. Alth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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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모이기는 하지만. I was several. 여러가지 시험을 tested by the plots of the Jews. 유대인들의 plots. 업무. 무엇입니까? 어머모. 유대인들의 업무에 의해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기는 했지만 Although. 나는 큰 겸손과 눈물로 로드를 서버했습니다. 줄을 섬겼습니다. 20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You know that I have not hesitated. 흐렸다. hesitated. 부물쭈물하다. 이런 뜻인데 I have not hesitated. 부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낌이 없었습니다. hesitated. I have not hesitated. to preach. 설교할 때는 anything. 뭐든지 설교할 때는 would be helpful 유익이다. 그냥 유익. to you.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때는 나는 have not hesitated 부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but have thought have thought 당신들을 당신들에게 가르칠 때에 가르칠 때에 publicly publicly 공개적으로 public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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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적으로 publicly 가르쳤습니다. from house from house to house 집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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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 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You know that I have not hesitated to reach anything that would be helpful to you, but have taught you publicly and from house to house.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언한 것이라 I have declared, 정언하다. 선언했습니다. I have declared, 선언했습니다. 두 개 사이에 Jews, Greeks, 유대인과 헬라인들 그 두 그룹에게 선언했습니다. That they must turn to God. 그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기 하기 위해서 회개라고 되어있죠. 하나님께 대한 회개 Repentance. 회개죠. 회개 우리 주 예수에 대한 믿음 I have declared to both Jews and Greeks that they must turn to God and repentance and have a faith in our Lord Jesus.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Now, compelled by the spirit compelled 성령에게 매였다 라는 뜻으로 전역이 되어 있습니다. 강요되었다 compelled by the spirit 성령의 강제로 묶여서 I am going to 갑니다. 어디로? Jerusalem Jerusalem으로 갑니다. Not knowing 모릅니다. What will happen? 큰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To me there 내가 거기로 가긴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 모르겠다 And now, compelled by the spirit I am going to Jerusalem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3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절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I am going to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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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견고합니다 나에게 at prison, prison, 감옥이죠. and hardship, hardship, 고난, hardship, prison이 결박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hardship가 환란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and facing me facing me 연하다 연하다 영원하여 나를 면하게 해 줄 것이라고 어 성령이 성령이 이렇게 견고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결박과 환란을 성령이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많은 힘든 일이 있을 거야 누가 말했다? 성령이 말했다는 거죠 아 일에 마주치게 될 거야 일에 마주치게 될 거야 facing 이게 face가 얼굴이잖아요 면전에 면전에서 보게 될 거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게 i only know that in every city the holy spirit warns me that prison and hardships are facing me 그런 뜻입니다 유명한 구절이 24절에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however 그러나 i consider 결심한다 가치다 라는 뜻이 고려하다 중히 여기다 맞네요 결심하는 거예요 난 아주 귀하게 생각한다 my life my life 가치란 뜻이죠 나의 생명은 나에게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의 생명은 나에게 귀하지 않다고 나는 여긴다 여긴다는 뜻이죠 나의 생명이 나에게 나의 생명이 나에게 그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왜요 if only if only 만약에 단지 만약에 단지 i may finish the race 제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and complete the task of the lord jesus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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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complete 완성하고 내가 갈 길을 끝내고 나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준 그 직무에 대한 완성과 달려갈 길의 마침 그게 만약에 아니라면 내 생명은 내 생명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아니라면 task 그 직무는 testifying testifying 아무런 가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죠 the lord jesus has given me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spel of god's grace 몇 절까지입니까 고빌설교가 38절까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고빌설교조 한마디로 now i know that none of you among none of you 아무도 없을 거야 among 여러분들 사이에서 whom i have gone 내가 이제 떠나버리면 나를 볼 사람 아무도 없어 about prea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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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ingdom will ever see me again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고 내가 떠나버리면 will ever see me 다시는 나를 볼 사람이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now i know that none of you among whom i have gone about preaching the kingdom will ever see me again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therefore i declare 내가 선언합니다 to you today 오늘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that i am innocent 나는 결백합니다 of the blood of all men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이노센트합니다 결백합니다 therefore i declare to you today that i am innocent of the blood of all men 27절요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for i have not tested 아까 했죠 그리끼지 그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대담하게 tested to proclaim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다 proclaim 선전하다 to you whole will of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죠 will 하나님의 뜻 전체를 다 여러분에게 proclaim 했는데 어떻게 했다 hesitated 아무 그리낌이 없이 했다 for i have not hesitated to proclaim to you the whole will of God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keep watch 삼가라 keep watch over your selves 당신들을 위하여 당신 스스로들을 위하여 and all the flock of us and all the flock of us flock 양떼입니다 양떼 the flock 양떼와 모든 양떼와 너의 자신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님이 has made you 여러분을 만들었어요 overseers 감독자 감독자 감독자입니다 overseers overseers 그 멀리 보는 사람 그렇게 되죠 overseers니까 멀리를 보는 사람이죠 양떼를 보려면 저 멀리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감독자입니다 이 당시에 감독자의 의미입니다 이게 Be Shepard 그러니까 Shepard Overseers 가 바로 Shepard 목자죠 Be Shepard of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이 감독자로 삼아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입니다 which he bought which he bought 그가 샀습니다 with his own blood 그 스스로의 피로 샀습니다 Shepard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뭐하는 사람이에요? overseers 감독자입니다 누구를요? 그가 샀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양떼들을 보살핍니다 보살필요? 보살필요? Keep watch over your servers and all the flag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be shepherds of the Church of God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29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I know that after I live 내가 떠난 후에 Savage Savage Ulver 이게 사납다 라는 뜻으로 전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Savage 잔인한 사람 Savage 잔인한 울 Ulvers Ulvers 늑대죠 이게 늑대 울프가 늑대잖아요 Wo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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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늑대 우는 소리하고 비슷하네요 발음이 Wolves Savage Wolves Will come in 사나운 늑대가 들어올 거야 in among you 너희들 사이로 will I spare the flock 그리고 양떼를 spare 하지 않을거야 spare 살려주지 않을거야 용서라는 뜻도 있구요 용서하지 않을거야 살려주지 않을거야 I know that after I live there is urbs will come in among you and will not spare the flock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even from your own number man 여러분 중에서 will arise 일어날거야 and distort 왜곡하다 얼굴을 찝니다 distort 왜곡하거나 truth 진실을 distort하거나 왜곡하거나 in order to 지시하는 지시하는 사람 throw away throw away 따르게 하다 따르다 치우다 치우다 치울 것이야 그러니까 disciples after them 그들을 제자들을 그러니까 진리를 치워버리라고 지시하는 제자들을 만들거야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 arise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일어날 거야 생길 거야 그런 말이죠 even from your own number man will arise and distort 왜곡하다죠? distort the truth in order to draw away, 치워버리라 disciples after them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So be on your guard Be on your guard 그러니 조심하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밑에 있죠 그러니 조심하라 Remember 기억하라 That for three years I never stopped 내가 3년이나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Warning 훈계하다 여기는 훈계죠 경고했던 것을 기억하라 Each of you 너희들 각자에게 Night and day 밤낮으로 With tears 눈물과 함께 밤낮으로 너희 각자에게 경고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3년 동안이나 기억하라 So be on your guard 그러니 조심하세요 당신들의 가드를 올리세요 조심하라는 얘기죠 Remember that for three years I never stopped the warning Each of you night and day With tears 지금 내가 여러분을 지금 이거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던든히 세우사 부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Now I commit with you 새롭게 몸을 맡기다 몸을 맡긴다는 뜻이 맞지요 부탁하니까요 Now I commit with you Now I commit you to God 하나님에게 너희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To the word of His grace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Which can build you up 던든히 서다 던든히 설 수 있도록 build up 서구다 이렇게 되죠 능히 던든히 설 수 있도록 and give you inheritance 기업이죠 기업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기업을 줄 거야 among all those 여러분들 여러분을 모든 자 가운데서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을 줄 겁니다 Who are identified 성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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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오인데요 even sanctified 성결하게 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을 줄 겁니다. 어디에 세워요? His grace 그 은혜의 말씀에 세운다. Now I commit you to God and to the word of His grace which can build you up and give you an inheritance among all those who are sanctified 내가 암호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I have not coveted 탐내다 나는 탐내지 않았습니다. anyone's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 I have not coveted anyone's silver or gold or clothing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you yourself or no 당신들 스스로 여러분 다 알잖아요 the deeds of my 내 이 손으로 말입니다 never supplied supply 공급했다 공급했다 제급했다 have supplied 내가 내 손으로 supply 했습니다 공급했습니다 my own needs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supply 했습니다 and the needs of my 내 동료들의 필요나 내가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중증했습니다 왜 말로요 mine 내 손으로 내 손으로 읽죠 you you service know that these ends of mine have spread my own years and the needs of my companions 5절입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In everything I did.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I showed. 내가 보여줬잖아요. You 당신들에게. That by this kind of hard work. 힘든 일의 종류들을 내가 보여주었잖아요. We must. 우리는 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Remembering the words.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There is more blessed. 그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To give.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than to receive.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습니다. In everything I did. I showed you that by this kind of hard work. we must help the weak. Remembering the words. The Lord Jesus himself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When he had said this, he knelt down. 무릎을 꿇고 with all of them. 그들 모두와 함께 and prayed. 기도했습니다. 크게 울며 바울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They all wept as they embraced him and kissed him. both NOTED. 포옹하다. mitä? Embraced 주의 wind. 모두 울었습니다. They embrass'd him. 그를 포옹했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슬프하다 슬픔에 잠기다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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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를 그의 스테이트먼트를 더 이상 우드 네버시 보지 못할 것을 더욱 근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거라는 것 때문에 못할 거라는 그의 상태 그의 존재를 근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행했습니다. 배로 갈 때까지 그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What grieved them most was his statement that they would never see his face again. Then they accompanied him to the sea. 여기까지가 내 고별설교입니다. 66번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예수께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However, I consider 6인다는 거죠 67번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한 것은 어느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대배 속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So be on your God. 당신들의 가드를 올리세요. 그러니 주의하세요. Remember that for 3 years I never stopped warning each of you night and day with tears. 베베 속 교회 68번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한 것은 누구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아까 우리 했잖아요. 한번 더 보겠습니다. 검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누가 모범을 보여줬어요? 사도 바울이죠.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덮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알지니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In everything I did, I showed you that by this kind of hard work we must have the weak. Remembering the words the Lord Jesus himself said, It is more blessed to give than to receive. 예수님이죠. 사도행전 21장 29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바울이 그 에베소 사람을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더로 비모입니다. 21장 29절로 갑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 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로 They had previously seen previously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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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이전에 previously seen 보았습니다. 트로피모스 트로피모스 드로비모가 에페시안 에베소 사람이죠. 트로피모스 에페시안 In the city 도시에 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이전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Paul과 함께 있는걸 봤습니다. Assumed 추정했습니다. 추정했습니다. 추정했다는 거죠.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 추정했다. Assumed that Paul had brought in.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간걸로 추정했다. Into the temple area. 정전 안 속으로 그를 데리고 간걸로 Assumed 추정했다는 겁니다. 부를요. Trofimus, the Ephesians. 예배소인 드로비모입니다. They had previously seen Trofimus, the Ephesians, in the city with Paul and assumed that Paul had brought him into the temple area. 드로비모입니다. 70번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다메색 회심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9장이 있구요. 22장이 있구요. 2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다메색 회심 사건을 설명하는 것은 9장, 22장, 26장입니다. 찾아볼까요? 1장 26장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있네요. 12절부터 나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담의 세과로 갔나이. On one of these journeys, I was going to Damascus with the authority and commission of the chief. 권한을 받고, 권한을, commission,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commission, 위임을 받고 다마스커스로 going to journey, 여행 갔다는 거죠. 왕이여, 중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비추는지라 About noon, 중호점에 As I was on the road, 내가 길 위에 있었는데요. I saw light, 내가 빛을 봤습니다.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온 빛을 봤어요. Brighter than the sun, 그것은 태양보다 더 밝았습니다. Blazing, blazing around me. Blazing, blazing이 뭔지 해봅시다. Blazing. Blazing. Tauren. Tauren. 나와 my companions, 나의 동료들을 blazing around 했습니다. 타오르듯이 우리를 불에 타오르듯이 비췄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메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Saura, Saura,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 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We all fell, 우리 모두 엎드려졌어요. To the ground, 땅에요. And I hear, 내가 a voice,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Saying to me, 나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In Arama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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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amaic. 이게 아란말이죠. 아란말, 이브리말, 아란말로 나에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So, so, why do you rescued me? 왜 나를 박해하지? It's hard for you. It's hard for you to kick against girls. Girls가 뭘까요? Girls, 악대기, 가시체라고. 가시체라고. Some'이라는 도구. 그리고... Unwork. You are my degrees. T-O-A-D. Is this one where I put it? But I put it in the middle of your life? G-O-A-D. G-O-A-D. It's cool. Dark thing... 뾰족한 막대기네요. 뾰족한 막대기인데 가시체로 흩득을 했습니다. 가시체를 뒷발리를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너에게 힘든 일이야. 발로 차는 것. 뾰족한 막대기를 반대하는. 네가 발로 하는 것이 너에게는 참 힘든 일이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죽겠어 이랬을 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내가 물었습니다.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십니까? I am Jesus. 내가 예수다. Whom you are rescuing? 네가 박해하는 내가 예수다. The Lord replied. 예수님이 응답했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사무려 하며니. Now get up. 일어나라. And stand on your feet. 네 발로 네가 일어서라. I have appeared. 내가 나타난 것은. To you. 네 앞에 나타난 것은. Who appointed you. Who appointed you. 내가 사무려 함이라. 사무려 함이라. As a servant. 종과. As a witness. 정인으로. 뭘 정인으로. What? Of what you have seen. 네가 본 것의 정인. Of me. 나를 본 것의 정인. What I'll show you.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의 정인. 로. 제가 너를 사무려. Appoint you. 한다. Now get up. And stand on your feet. I have appeared to you. To appointed. Appoint you. As a servant. And as a witness. Of what you have seen of me. And what I will show you. 다음에 쭉 나오죠. 다음 일색 회심사. 26장을 대표적으로 봤습니다. 9장, 22장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71번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한 사람이 나옵니다. 뭘까요?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 바나니아입니다. 칩프리스트 또는 하이프리스트라고 하죠. 대제사장. 사도행전 23장 2절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네요. That is the high priest. 아나니아's ordered. 아나니아가 명령했습니다. Those standing near. 폴. 폴 근처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To striking. 그를 치라. On the mouth. 그의 입을 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That is the high priest. 아나니아's ordered. Those standing near. 폴. to strike him on the mouth.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42번.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다. 40명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7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린 아이다 하니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Don't give into them. 그들에게 주지 마세요. Because more than 40 of them. 그들 중에 40명 40 of them. 40명 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40명. 40명 보다 더 많은 4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ambu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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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복하고 있습니다. ambush. 매복. 잠복 하고 있습니다. 높은 글을 위하여 잡아죽이려고 they have taken an horse ох 맹세했습니다. 그들이 맹세했습니다. not to eat. 먹지 않기로. or drink. 마시지 않기로. until. 뭐 할 때까지. they have killed him. 그를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forth. 맹세했습니다. they are ready now. 그들은 지금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waiting for your consent to their request. 그들의 요구대로. 당신이 consent 동의해주기를. 승낙을. 당신이 승낙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consent. 당신이 동의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don't give in to them because more than forty of them are waiting in ambush for him. they have taken an oath not to eat or drink until they have killed him. they are ready now. waiting for your consent to their request. 40명입니다. 40여명이죠. more than forty라고 했습니다.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40명 보다. 13번입니다. 과오를 옥에 가둔 총독은 누굽니까? 벨릭스. 벨릭스. 24장 24절로 갑니다. 24절.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파오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수일 후에 벨릭스. 여자죠. 여자 유대인. 주이시스. He sent for fall and listened to him as he spoke about faith in Christ Jesus. 5절입니다. 바올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As for discoursed. cursed. cursed. 강론하니 함께 단말을 나눴다 대화를 했다는 거죠. cursed on righteousness. 의와 self-control. 절제와 judgment. 심판. 오는 심판. 오는 심판. 판을 discourse 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고 또 말했습니다. That's enough for now. 지금은 충분하다. You may live. 일단 떠나라. 일단 떠나라는 거죠. When I find. 내가 찾을 것이야. Convenient. Convenient. You may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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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이 너를 부를 거야. I will가 너를 보낼 거야. As for this curse on righteousness, self-control, and judgment to come, Felix was afraid and said, That's enough for now. You may live. When I find it convenient, I will send for you. 바울을 오게 가는 총독은 Felix, 23. 5절로 갑니다. 6절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그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한다. 돈을 받으려고 불렀다는 거죠. At the same time, 같은 시간에, He was hoping, 그가 원했습니다. Paul would offer him a free bribes. 뇌물이네. bribes. 뇌물. 그로부터 뇌물을 offer, 제공받을까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He sent 글을 for him frequ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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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불렀다는 말이, 보냈다, sent는 보냈다, 인데요. 보냈다는 뜻이잖아요. 그 자주 보냈습니다. And talked with him. 그와 이야기. At the same time, He was hoping that Paul would offer him a bribes. So, He sent for bribes. 뇌물이죠. bribes. So, He sent for him frequently, 그 자주, and talked with him.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이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감옥의 구류라는 말은 벌금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이게 10만 원어치 벌금을, 10만 원을 낼 돈이 없는 사람은 구류를 하잖아요. 자, 이태가 지난 후, when two years had passed, 2년이 지났을 때에, 헬릭스 워스 석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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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임이 되는 겁니다. 부임 자리를 계승했습니다. 펠릭스의 부임자로 바이, 보러시우스 베스토스, 보르기오 베스토스, 보르키우스 베스토스, 베스토스, 베스토스가 그의 석시스트 바이, 후임이, 펠릭스의 후임이 되었습니다. but because, 펠릭스가 wanted, 원했습니다. grant favor. grant favor. grant favor. grant favor. grant favor. grant favor. 고의를 베풀고자 원했습니다. 고의, 유대인들에게 고의를 베풀고자 원했습니다. He left for in prison. 그 바울을 감옥에 남겨두었습니다. 고려했다는 말입니다. When two years had passed, 펠릭스 워스 석시스트 바이, 호리시우스 베스토스. But because, 펠릭스 wanted to grant a favor to Jews, He left for in prison. 벨릭스 74번입니다. 벨릭스의 아내인 유대 여자는 누구입니까? 드루실라. 드루실라. 좀 전에 우리 봤죠? 드루실라. 그래요. 그 일후에 펠릭스가 그 아내의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나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 있습니다. 75번요. 다시요. 가이사리아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 그곳에서 재판을 받도록 최종 결정하고 그렇게 조치한 로마 총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스도입니다. 5장 24-25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베스도가 말했습니다. 신 아그리파 아그리파 왕이요 and all who are present with us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present 현재 여기 있는 여러분 present가 현재 잖아요 you see this man 당신들은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는 이 사람은요 The whole Jewish community 유대인 전체 공동체에서 as petitioned 탄원했습니다. petitioned petitioned 유대인 전체 공동체가 탄원을 했습니다. 나에게 베스도에게 about him 그에 대해서 petitioned 탄원을 했어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던 그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here in 가이사라에 있는 그에 대해서도 petitioned 탄원했어요. shouting 소리쳤습니다. there is out not to live out 지불할 의무가 있다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를 살려둘 필요가 없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any longer 더 이상 그리스도 그리스도 king Agrippa and all who are present with us you see this man the whole Jewish community has petitioned me about him in Jerusalem and here in Caesarea shouting that he ought not to live any longer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내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I found he had done nothing 내가 찾아보니 없어요. deserving of this 죽임을 deserving 원조 받을만한 마땅히 죽일만한 마땅히 죽일만한 deserving nothing 없어요. what because he made 하지만 그가 만들었어요. this appeal 그가 어필 했습니다. Amp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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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에게 어필을 했어요. 황제에게 상소했어요. 상소했어요. I decided 나는 결정했습니다. send him 그를 보내기로요. 어디로? Rome 로마로 I found he had done nothing deserving of death but because he made his appeal to the Ampere I decided to send him to Rome 이 사람이 이라는 말이죠. 76번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그리빠 왕입니다. 킹 아그리빠 라고 했죠. 26절 6장 28절 6장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나를 설득하려고 You can 네가 할 수 있어 짧은 시간에 그렇게 생각해 그런 말이죠 Then 아그리빠 said to Paul Do you think that in such a short time You can push me to be a Christian? 아그리빠 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77번 입니다. 바울이 로마 유행시 만난 광풍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라굴로 입니다. 이제 베스도가 보내기로 결정했으니까 로마로 로마로 가는 겁니다. 바로 바울의 어필 어필 장소로 사도행전이 17장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Before very long 오랜 시간 전에 얼마 지나지 않아 A wind of a hurricane force 입력한 허리케인의 바람이 Cold N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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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dark 이게 유라굴로라고 북동부 북동의 강풍 북동 강풍을 유라굴로라고 하는 겁니다. 북동рав 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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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ords called Northeaster swept down from the island. Traguolo 입니다. Northeaster 영어로는 Northeaster 북동풍 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바울이 광풍을 만나 구조된 섬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광풍을 만나 구조된 섬은 어디입니까? 멜리데 섬 1절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Once safely on shore 해안에 우리가 안전하게 해안에 있을 때에 We found out that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그 섬이 Was called Malta 멜리데 Malta 라고 하네요. 지금의 몰타 섬이 아마 이 멜리데인 것 같아요. Malta Once safely on shore 해변 해변입니다. On shore We found out that the island was called Malta 멜리데 9번요 사도행전 28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의 부친의 열병과 기지를 안수하여 낳게 했습니다. 그 높은 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보벌리오입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 8절입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벌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월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There was an estate Desominate Deesan 대산 토지 입니다. There was an estate nearby 근처에 토지가 있었습니다. That belonged 속해 있었습니다. Publ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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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이 근처에 토지가 The Chief official 그 섬에서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He welcomed us. 우리를 환영해 주었어요. To his home. 그의 집으로. And for 3 days. 그리고 3일을 3일 동안. Entertained. 즐겁게. 즐겁게. 그리고 또요. Hospitably. 우연히. Hospitably. 우연히. 하울이나. 우연히. Hospitably. 우리를. 우연히. 우연히 만났겠죠. 당연히 태풍으로 갔으니까. 즐겁게 지냈습니다. There was an estate nearby that belonged to Publius, the chief official of the island. He welcomed us to his home and for 3 days entertained us hospitably.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His father was sick in bed. 아파서 누워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Suffering from fever. 열병. 열병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And dysentery. 이질 같은데요. 이질이네요. Dysentery. 열병과 이질. Dysentery. Paul went in to see him and. 폴이 그를 보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after prayer. 기도한 후에. Pressed. 배치하다죠. Pressed his hands. 안수합니다. Pressed his hands. On him. 그의 위에. And healed him. 그를 치료했습니다. His father was sick in bed. Suffering from fever and dysentery. Paul went in to see him and. After prayer. Pressed his hands on him and healed him. Probeario. Probeario. Bar de Jenwin 28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보디올에 얼마동안 머물렀습니까? 1일실일, 28장 13절. 일icas. Pittsburgh. 거기서 둘러가서 레이기온에 이르르. 하루를 지낸 후 난풍이 일어나므로 이탄날 보디올에 이르르. From there, we set sail and arrived at legume. The next day, the south wind came up. And on the following day, we reached the Puteoli. 보디올입니다. Puteoli. 보디올. 보디올에 이르렀습니다. 4절.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There we found some brothers who invited us to spend a week with them. 일주일. A week.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So we came to Rome. 로마로 갔습니다. A week. 일주일입니다. 81번요. 로마의 셋집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8장 37-31.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For two whole years. 인연을 꽉 채웠어. 이 말이죠. Paul stayed there in his own rented house. 그가 빌린 그 집에서 머물면서 2년 동안 머물면서 and welcomed all who came to see him. 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반갑게 영접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boldly. boldly. 이게 아까 우리 빈하게 라는 말이죠. 이게 거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boldly and without hindrance. 자 이게 방해 방해 자 방해함이 없이 거침 없이 이런 뜻입니다. 담대하게 boldly boldly and without hindrance endurance endurance 거침 없이 숨김이 없이 He preached the kingdom of the God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했습니다. and taught 가르쳤습니다. about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쳤습니다. 2번입니다.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8장입니다. 28장까지 8장 끝이죠? 83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boldly 거침 없이 without hindrance 거침 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마감되는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입니다. 2번입니다. boldly and without hindrance He preached the kingdom of God and taught about the Lord Jesus Christ 이렇게 영어와 함께하면 금방 외워지고 뜻도 금방 알 수 있고 나만의 설교를 할 때에도 나의 설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함께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를 많이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맥을 영어로 이렇게 같이 보게 되면 훨씬 더 풍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영상을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함께 공부하는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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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